그러면 친구 창에서 들어갈거에요 근데 롯템에옵저버맵이 있어야 하는데 긍까? 지금 내가 지금 지금 당황해서 찾는데 있을꺼야 막 아 옵저버님이 따른거죠? 그거를 하면 되지 않나? 네오로템 잠깐만 레더에 있어? 레더에 오면 있어 네오로템 뭐야 그런것도 있어? 야 평가야 저거 뭐할거냐 그거를 바꾸면 될텐데 선멸점 말고 다른걸로 저 프로토스 유저에요 아 프로토스 나돈데 아니면 옛날 스타일로 그건 어때요 들어가서 옵저버들은 테란 고른 다음에 기지 띄우고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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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이 맺어주는거 그거 뭔지 알죠? 비전 켜주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 다 옛날 초등학생 우리 하듯이 하는 그게 힘들꺼야 저 두분 얼라이 맸다가 한 1분 갈거 같고 얼라이 플리즈 얼라이 그거 졸라 나와 성님들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옵메 아니어도 옵저버 됩니다 게임 특성 바꾸면 되죠? 선멸점 말고 다른걸로 선멸점 해도 매력관이 관전됩니다 아 진짜? 고수로서 알려주세요 진작 얘기를 해야지 갓보기가 교통정리 하겠네 옛날에는 진짜 다 그거 불러가지고 띄워가지고 했어 이거 어떻게 따라 들어가 그 친구 프렌즈 왼쪽에 프렌즈 누르면은 진배에 있을거에요 나 근데 영태홍이랑 친추가 안되있어 나 내꺼 따라오면 돼 내꺼 프렌즈가 없지? 프렌즈가 그 대기실에서 위에 탭에 왼쪽에 프렌즈가 있어요 친구 목록에 이 난만 추경 누구에요? 나 나 나 옹냥이가 난만 추경이야 난만 추경맨님 올라가시고 난만 추경맨님 내려오시고 오케이 전 프로토스 유저죠 전 빨간색 프로토스 TS 진배야? 네 TS 진배 TS가 뭐야? 옛날에 트레저쇼한테 거기도 만들어 놓은건데 네 이거 듣습니다 그럼 두분이 뭐 마이크 끄거나 하고 하나요? 아니면 다 듣고 하나요? 그냥 8명? 듣고 해도 될거 같은데? 듣고 하면은 근데 그 약간 못한다고 놀려도 돼요? 아 그러면은 하는 사람 따로 그 관전자 따로 방 두개로 나누죠 아 두분은 얘기하면 된다고? 일단은 일단은 그러면은 두분이 내려가시죠? 두분이 저보니까? 어? 그러면 되겠다 아 예 저희가 내려갈게 직박이 형 계시니까 직박이 형 계시니까 영태형 사랑방? 사랑방 진배님 그 앞에 왜 T1인데 T5 아아 형 형 프로토스 할까요? 나 프로토스 저 프로토스 저랑 하면은 힘드실텐데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하면 괜찮겠어요? 살살해 나 진짜 한 5년만이야 아 저 힘 조절을 못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그래? 아 뭔데? 사신토스가 뭐지? 사신.. 사신토스가 그 다크템플러 다크템플러? 아 다크템플러? 안보이는거 사신 응 몇분만에 나오는데? 거의 한 5분? 5,6분에 나오죠 너 빌드도 아냐? 너 파일럿 몇번째 짓냐? 파일럿 뭐 한.. 뭐 한.. 다섯번째 짓죠? 다섯번째 파일럿 짓다고? 응 맞어? 그.. 다섯번.. 아무튼 몰라요 사실 그..필.. 필링.. 즉흥연주 저는 즉흥연주에요 하하하하 저 악보대로 안해요 저는 악보를 몰라요 볼 줄 몰라요 빌드가 없다 실제로 유명한 음악가 중에 악보 못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치 악보 모르는 베토벤도 처음에 악보 몰랐다더만 어 악보대로 안해 난 베토벤토스? 베토벤토스? 베토벤토스지 악성토스 악성토스 아 그래? 악성사신토스 악성사신토스 아니 저.. 해요 좀 저는 플루토스 응 미친듯이 나와 미친듯이 나와 야 옛날에는 20분 노릇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렇진 않지? 그리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형 전진게이트 질러 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죠? 그런거는 여기 다래나 전진게이트 날비같은거 안한다 자 진지하게 정석으로 꽝대꽝 한번 하죠 꽝대꽝 네 예예 가자 네 그러면은 잘 부탁드립니다 예예 GG 네 많이 까지마라 네 형 잘하긴 해요 조심 불러 갑니다 화이팅 고고 야 누가 게이트웨이 얘기했어 조심해라 하드코어 질러는 시간다 내 친구한테 배운거 고 고고고 하드.. 뭐였더라 근데? 일꾼 어떻게 붙였지? 일관? 일꾼 피 일꾼을 붙이는거에서 실력이 나와 이거 준비 끝났습니다 딱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도착하기 전에 딱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 여기 안되네 아 야 근데 이거 무슨 맵이죠? 이거? 이거 로템 로템이 2인용이었나? 4인용 아닌가? 4인용? 4인용? 4인용 위아래 오른쪽 옆 이렇게 있어요 아 위아래 오른쪽 옆 넌 어딘데? 저.. 어.. 아래 진짜야? 하하하하 굴할거같은데? 저 아래 형 어디? 맞아? 형 어디? 어 나? 나 가운데 가운데? 아니 동서남부 아 동서남부? 네 어디지? 여기가? 북쪽이 어느쪽이지? 아 왜이래 진짜 추잡스럽게 아니 스타크래프트에서 북쪽이 어디냐고 위야 아래야 위 위 위 아 위야? 그럼 위야 나 위? 아 위 오케이 아우 추잡스러워 뭐가 추잡스러워 야 나 질러 나왔다 벌썩? 하하하하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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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준비해라 딱 대라 잠깐만 잠깐만 나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저저저저 스탑스탑 왜? 하하하핫하핫 야 왜 뭐하는거야? PP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멈추지? 아 나 지금 막 옆으로 막 삐져나오는데? 뭐가 삐져나와 화면이? 잠깐만 내가 1CM 정지해줄게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 근데 이거 뭐야 2회나 하면 뭐야 내꺼 쓴거야? 예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질런 질런 몇기 나 질런? 하나? 지금 하나? 정차를 안오네? 왜 안와요? 맞다 정차가야지 출발했어 너 어딘데? 너 어디라고지? 저.. 저 남쪽 저 남쪽 야이씨 아니 한 놈 일 안하고 있었어 아싸 아싸 난 일 개하고 있었는데 아싸 어떤 놈 일 안하는거 아니야 이거? 타투는 일 안하는 놈 있으면 됐는데 조지지 그러면 미친듯이 뽑아내지 멈추지 못하지 미친듯이 뽑아내지 야 뭐야 저거 왜 정차를 하다마라 아아 아아 나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올라가 임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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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수 어 나왔나보네 야 너 어딨어 저 남쪽 저 남쪽 리사수 리사수 아 미친 파일런 너 어딨다고? 저 남쪽 여기 없네 너 남쪽 맞아? 여기 없네 아름다움미 아잇 오마리만 넣자 파일런 나왔다 아아 아 이거 좀 늦었어 타이밍 히히 아 뭐야 야 뭐해 이거 뭐해 빨리 가 빨리 빨리 말라 빨리 좀 타이밍 여기 볼까? 아아 형 오른쪽인데? 위쪽이잖아 위 아 아 야 원래 정찰하는 건 안 죽이는 거 모르냐? 형 왤케 못함?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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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신을 죽이네 외교 사신을 죽이면 어떡해 헤헤 야 너 뭐해 왜 안나와 일로노시하는 거 아니지? 어딘지 모르죠 저 지금 아 잠시만 경찰 한번 가야되는 것인데요? 헤헤 나 니 왜 정찰 안하냐? 저요? 안에 못 들어가서 형 저 왔다 간지 몰랐어요? 알지 왔다 갔어요 아까 또 막 밑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응 쭈구아미 에 되나? 이거 되나? 립떡 이간다아악 다 볼거야 어어어 어어어 어어 다볼거야 다볼거야 어 너 사업하고 있네 어어 다보고 있어 다보고 있어 헤헤 큰일났다 일꾼이 많아보여 잘하고 있는거 같애 어 뭐야 컨트롤 컨트롤 마이크로 컨트롤 들어간다잉 어어 어어 이 녀석 뭐야 이거 들어가자아 들어가아 으아아아악 어 이거 씨 계속 들어갈걸 컨트롤 컨트롤 오케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석에 대처함은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두 개 네 침착맵 말이 없쇼?! 말 없쇼 당황했쇼 흐흐흐흐흫 계속 온다아아아 나도 계속 온다아 가가가 가 고 고 고 이겨 파일럿 터트려 파일럿 KT 박살나 쭈욱! 집착매! 병건아! 병건아!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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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 죽여! 어? 저 완성되는데? 파일럿 다트려! 파일럿 다트려! 아 이거 이거 다 나오네!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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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도망 도망! 지금부터 드래곤 나온다 드래곤! 드래곤 간다 실수 없이 간다! 어 이거 멀티드 떼야지 이거 여유있으니까 어떻게 끝내마라! 끝내마라 얘기해 끝내마라! 얘기하라니까 아 뭐야 디스코드 나간다? 아 이거 참 천천히 여기 멀리서 포지 때려야지? 포토캐럿 안다쪄? 포토캐럿 안다쪄 포지 또 지어 임마! 포지 또 지으라고! 포지 또 지으라고! 아 이거 별거 없네 으응? 포토캐럿 터진다잉! 자 됐어 여기 지켜 니는 이제 우리집이야 이제 알겠어? 아 이거 뭐야 뭐야 교전중이랬는데? 어 이거 뭐야 진로 왜가 거기 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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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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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았어 막았어? 야 빨리 태크 업해 이제 태크 태크 업해 태크 어음 그거 그거 다크템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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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어? 어 잠깐만 저거 건드린다 저거 건드려야야야야야야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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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드리대버려 드리대버려 가버려 어 어 뭐 많아 많아 어 많아 많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너 멀티졌냐? 멀티 있죠 우리 안가 드래곤? 타일론이 더 필요합니다 멀티 뛴거 아니야 이거? 헤헤헤? 진짜로 탁아? 침착하게 태크업을 하자고 침착하게 악 these 끊어주지말라고 오 드래곤 많이 나온거 봐 흐헤헤 많이 나왔대 어 나 큰일났다 나 여기까지야 심정지? 심정지? 아싸 나 보통 여기서 게임 끝내거나 지거나 했거든? 나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되나? 그 다음에 뭐 해야되지? 모반가 이거? 테크트리 업해 테크트리 아 나도 포즈는 지어해놔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2번, 3번, 4번 3번, 4번, 4번 아 못 끝냈니? 어? 천구만마 야 너 뭐해 너 뭐하고 있어 어? 뭐하고 있냐고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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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 너 멀티 안 뛰었지? 깃그데불 아니지? 침착하자니 침착해 네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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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위에서 온 놈들 뭐야 어떻게 갔어 위에서 오오 저 위에도 생산기지가 있어요 야 너 위에서 어떻게 갔어 너 셔틀인가? 너 셔틀이니? 야 앞마당 열어줄게 먹어 너가 셔틀이구나 오케이 오씨 이거 어 일꾼 딸리면 안 돼 미네랄 왜 맨날 부족해 미네랄 벌써 다 먹었네 야 너 몰티 안 되었는데? 저요? 저 섬! 로템에 섬이 있던가? 섬 있죠 저 양 끝에 저 오른쪽 끝에? 응 아 섬에 몰티 졌구나 어 셔틀 나왔고 저거 옵저버 아니냐 아 녀석 봐라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어?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기다려 헤헤헤헤 헤헤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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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할라고 드랍할라그러는거지 너 헤헤헤헤 뒤에다 포토캐논 하나 지어 놓고 일단 선배 멀티 띵인 것 같은데 그냥 많이 뽑아 자 이거 짓고 야! 어 멀티 없잖아 네? 아이 멀티도 없네 너 저 멀티 있어요 어디 아 괜히 쫄았네 그래 멀티가 나올 그럴 그게 아니지 어 너 끝났어 간다 형 간다 형 들어간다 형 들어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다 가고 있어 드래곤 단죽기 뭐 어디 D였나? 배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남냐 간다 가고 있어 네 너 뭐 깩 해봤자 앞마당 떴겠구만 앞마당을 타격 주는게 낫나 어디를 갈까 하이템플러 뭐 이런건가 보네 하이템플러? 나? 응 맞다 템플러도 있었지 근데 너 너 일꾼 몇개나 있어? 너 일꾼 너무 많은거 같애 내가 일꾼 좀 줄여줄게 어? 어 너 일꾼이 너무 많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너 일꾼 너 이거 미네랄 많이 있지도 않은데 그거 많이 먹어서 뭐해 내가 없애줄테니까 병력 뽑아라잉 오케이 셔틀 컨트롤이죠? 어? 내렸다 탔다 티비에서 본거 왜 안 쏘지 근데? 왜 안 쏴? 아 어어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업그레이드 완료 안되겠다 역시 힘들 때는 캐리어지 캐리어로 끝내야겠다 캐리어 가야죠 안마당에 병력 얼마나 있나 봐야되는데 일로와봐 놀아서 가자 나 지금 내가 이길거같은데? 들어가면 아 근데 이게 한번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면 끄짱이라서 앞마당에 한번 꼬라박아봐 헉 나 돈봐 아이씨 돈 남아도는거 봐 병력 막지어 셔틀 셔틀 이동속도 안아 연건아 네 지지쳐 다했어요? 다하셨어요? 어? 오세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저 진짜쌤 네 아 병력 많은데? 앞마당 멀티 쪘네 좀 너는 일꾼이 너무 많아 형 좀 쫄린 것 같은데? 우울하고 와오아아 verlier 발사해 발사 도망치고 안돼 셔틀 안돼 오케이 이것들 소 microscope 안됐냐지 그게 터져?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네 아 이거 그리곤 녀석들 못 믿는데 이거? 나잉 이 아 이거 부대 지정해야 되는데 이 부대 지정 컨트롤 1 넘으면 안 돼 12마리 넘으면 어어어어 어? 어이구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들어가자! 토케는 더럽게 맞네 멈춰 멈춰 멈춰! 애들 모아서 한방에 한방 토스 간다 한방 토스 간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착! 아 뭐야 뭐야 에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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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애들아 들어가 가 가 가 앞에 비켜주고 앞에 비켜주고 토토케는 무서워하지마 더 강하다 나는 더 쎄 들어가 아이고 저번에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죽여 죽여 밀어버려 이겼다 이겼다 이긴거 같은데 게다가 나는 멀티도 두개 더 있죠 후기해 건거라 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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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형 안해도 있어요 안해도 괜찮아 여기 너 멀티 죽여놓으면 어차피 너 미네랄 떨어져서 골 받기만 해도 내가 이겨 그리고 섬에 체크 좀 병관아 목이 메인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은 거야 형 어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뭘 몰라 너 없는데 멀티가 너 설마 저쪽에 이걸 지지 않쳐 이걸 지지 않친다고 왜 안치지 지지를 병관아 형 리버 기어간다 지금 이상하다 들이대 들이대 가자 가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거의 다 됐어 너 설마 궁중이니? 야 리버 기어왔다 리버 기어왔어 형 조금만 조금만 너 다크템플러 혹시? 옵저벗고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있는데요 결사대 뭐지? 병관아 수고했다 아 진짜 말도 안 돼 너 셔틀 태우고 어디가니 이겼다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씨 개못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지지치는데 안 나가는거무소 야 빨리 나가 지지치고 나간척하는 애들 있더라 이미 나가셨습니다 샌하하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왜 안 나가 뭐 있나? 뭐 있을리가 내가 멀티쪽에 다 보고 있는데 벌써 봐라 이거 저기다 멀티 떴나? 병관아 나갔어? GG 아 지지 어 지지 셔틀 발견했죠? 험으로 도망가고 있죠 유배가고 있죠? 어떡하냐 거기도 내가 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셔틀 들켰어 인마 오쩌버가 다 봤어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하하하하 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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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딨지 셔틀? 일로 지나갔는데? 어디 숨었어요 이거 안되겠다. 하늘의 왕자 뽑아야겠네 야하하하 셔틀 두개나 있어 뭐야 쥐쥐쥐지 지지 지지 지지를 몇 번 하는거야? 으아악 게얄바다 진짜 엄마 쭉. 아이 구지같은 게임이야 정례 동굴아 위로가자 아 위로가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말이 안돼 압도적이구만 그래픽이 아 그래프가 압도적이구만 아 개요봐도 게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아 놀랐어요 아니 풍월형님은 철면수심이랑 붙여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 그럼 철면수심 아 내가 내가 옛날에 좀 하다 말아서 재미없어가지고 게임 하나 오래 안하잖아 어 월량이형 대 아니 월량이형 대 종수에요 한번 보고싶다 어? 싫은데? 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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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차이 나는지를 좀 보게 송태형이랑 직박이형이랑 해야지 일단은 아 나는 질수도 있어 진짜 질거 같은데 일단은 난 좀 쉽게요 좀 약간 좀 쏟아내여 저는 개인적으로 이병관대 진영환 한번 보고싶습니다 저도 보고는 싶은데 침착맨님 지금 내상이 좀 심할거에요 근데 나 이길만한 타이밍 나오지 않았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시종일관 불리했어 나름 복권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실드업을 두개나 먼저 한건 비싸서 좋아보여서 찍은거죠 실드업이 뭔데요 포즈에서 동그란거 검색? 검색? 아 그거 비어있길래 한건데 비싸 비용이 비싸서 찍은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손이 가서 손이 가서 다 결국 해야되는거 아냐? 아 어쩐지 그쵸 나 마지막에 마지막 쓰는건 맞죠 그쵸 있어야 되니까 왜? 그게 안좋은거요? 아니 좋은건데 비싸니까 가성비는 떨어져요 그 다른게 좀 더 싸거든요 동지야 뭐 또 모르는 애한테 얘기해서 뭐하냐 하하하하 그런거 얘기해봤자 모른다 가성비 이런거 얘기해봤자 근데 제가 한번 막은 다음에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단 한번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시종일관 한 번도 이길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러면 병건이형이랑 저랑 한번 할까요? 미스터가 나와 미스터가 나와 이거 너무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아니 오늘 너무 우습게 보이는데요 저? 네 방 한번 만들어주세요 노탬 한 번 더? 동족은 저 주종해도 돼요 그러면? 네 주종으로 하세요 주종 하세요 주종 하세요 주종 하세요 이거 이거 안되는데 이거 너무 우습게 보이는데? 옥냥이가 침첨한테 지면은 나랑 붙어볼 필요도 없겠네? 근데 옥냥이가 제가 봤을땐 제일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가 또 20시간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아 옥냥이 못해 그러면 둘중에 이긴분이 저랑 한번 하는건 어떨까요? 어? 그래도 저 좀 인정받는거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쉬어야 만약에 병건이형이 형이라도 병건이형은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뇨 저는 하면은 제가 봤을땐 직박이형은 확실히 잘해서 월냥이형 아니면은 그 위에 그 2강 어 갑복이 철면순심님하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박이형은 2강에 들어가느냐 그쪽에 가느냐 아니 근데 영태형이 직박이형보다 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풍월형님 못 이기겠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계속 뽑아내는거 보고 생산안을 계속 하는거 보고 계속 나오니? 나는 왜냐면은 그 생사를 못하거든 돈이 쌓이거든 너무 저형을 야빤나봐 어 근데 직박이형님 저도 사실 랜덤입니다 랜덤전? 우리 만약에 둘이 하게 되면 랜덤대 랜덤? 혜란? 혜란은 한다고? 형 이겨서 기분 좋은건 알겠는데 뭐 하면 안되어? 아 원래 랜덤이라면 혜란 하세요 하라고 있는거 아니에요? 사기아니요? 혜란 사기아니요? 혜란 사기아니요? 혜란 사기아니요? 어 한 분 안들어오셨다 한 분 누구지? 옥채형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승리에 취해서 안들어오고 계셔 아니 테란이 제 주종은 아닌데 그냥 한번 하죠 테란도 가시죠 가시죠 그리고 옥냥이님 색깔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빨강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근데 침착맨님 전적이 의외로 10승 9패라고 나와요 10승 9패 저거 뭐죠? 낭만 추경은 5승 2팬데? 아니 전 원래 잘해요 저는 어 그러게 진짜네 난 아까 5승 14패인가 그러는데 형이 제일 못하네 어떻게 진사람이 있어 침착맨한테? 아니 전 원래 잘해요 스타 잘해요 스자라리야 원래 주종이 테란이었나? 아니 원래 주종은 프로토스인데 테란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케이 오케이 자 고고고고 일단 두 분 내려가시고 경기 진행해주세요 오케이 내려가는게 좀 웃기네 안내려가도 될 것 같은 느낌 준비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얘기할 때 자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나 어땠냐 종수야 레디 미스터호 너 빌드 뭐 할거야 나? 하고싶은거 하고싶은 빌드? 난 확실히 말한다 난 확실히 말한다 탱크 뽑는다 난 질럭까진 뽑을게 일단 난 영감 가는대로 하는 스타일이야 탱크 위주로 갈거야 탱크 위주로 갈거야? 응 좋아 알았어 탱크만 뽑는거야 혹시? 아니 탱크랑 탱크랑 그 마린 탱크랑 마린? 잠깐만 나 왜냐면 그거 나 못써 얘 근데 우리 둘이 마이크 켜고 하는거야? 우리 둘은 마이크 켜 어차피 말 안하면 돼 내가 뭐 특이할만한 힌트 있으면 알려줄게 형 몇세야? 어? 몇세야? 나 남쪽 나도 남쪽인데 너도 남쪽이야? 진짜 남쪽이야? 나 진짜 남쪽이야 나 진짜 남쪽이야 아 나 사실 동쪽 동쪽이야 남쪽이야? 동..동쪽 우리는 서로 위치 알려주고 하자 아 나 동쪽 초반에 얼라이 킬래 나 얼라이 켤게 형 그래 형부터 켜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켤게 안되는데? 얼라이가? 얼라이가 안될 동쪽 SCB 기지건설 형 어딨지? 기지건설 SCB 기지건설 라이브웨이 SCB 기지건설 나 정찰 갔어? 하..한글로 해놨어? 아니 어 나 파일론이 부족합니다 아 너 프로토스 했어? 나 프로토스야 호호 SCB 어? 야 잠깐잠 들어왔다 나 들어왔어 불청객 들어왔다 불청객이야 가라잉 형 진짜 남쪽이었네 키갈 하지마라잉 키갈 안해 키갈 안해 아 나는 있으면 있다고 하지 형 진짜 있..있네? 어 너 거짓말한거 봤어? SCB 기지건설 뭐야 이거 아 키갈토스네 어? 역하네 키라이토스 오빠쪽 어 근데 돈 모자르다 형 나 형 왜 말이 없어 형 나 집중하면 말이 없어 집중하고 있어? 집중하지마 집중하지마 그렇게 막 좋은거 아니야 근데 집중해 SCB 기지건설 아 말이 나왔다 아 말이 나왔다 클났다 아 내가 미네랄 부족해 SCB 기지건설 You wanna pass me back SCB 기지 건, sir Go, go, go SCB 기지 건, sir SCB 기지 건, sir Oh SCB 기지 건, sir SCB 기지 건, sir 더플라이로 막히게 하겠, 어? 마린 있다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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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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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B 기지 건, sir 아 걸렸다 ACB 기지 건, sir 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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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반칙, 차가 northeast outside SCB 기지 건, sir SCB 기지 건, sir SCB 기지 건, sir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댑니다 엣씨비기즈건설 어? 나가 왜? 나 개쎈데 내가 이겼.. 내가 이겼잖아 아! 키가 나냐고! 잠깐만 아 건물 띄우지마 알았어 GG 나가 나가 GG 아 힘들었다 아니 키가.. 키가를 해놓고 매너를 지키라고 하면 안되지 아니 이거 전략이야 이거 또 선거하려고 그런다 나 가스 짓는다 나 가스 지었어 나 몰라 가스 짓든가 가스 짓든가 나 가스 지었어 짓든가 말든가 어때 근데 어이 키가리 먹히.. 대놓고 키가를 해도 먹히네 괜찮지 나 아까 월양양을 할 때 이거 키가를 할거야 어! 형 이거 해봐 한번 해보면 먹혀 맨 먼저 나가서 오케이 미스터 고장했어 아.. 아.. 올라올라올라올라 자 서열 정리 됐죠? 웅양이.. 어 웅양이도 나쁘지 않아요 어때요? 나쁘지 않아 할만하죠? 뭘 할만해요? 1대1 나쁘지 않죠 깜짝 놀랬어 그라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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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거 뭐 부셔야 돼? 파일런을 부셔야 돼? 뭘 부셔도 되는데 일꾼이 한 두세 마리만 더 나와서 지졌으면 그냥 깨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바로 앞에다 벙커 지워놨어도 되죠 그니까 벙커 있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아 맞네 벙커가 지을 돈을 만들기가 힘들지 아 맞네 벙커가 있지 에스시비가 두 마리만 더 나와 두세 마리만 더 나와서 지졌으면 게이트A 그냥 깨졌을 듯? 봤을 때? 근데 이건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지 잠깐만 이거 다 적어놔야겠다 옥양이가 나가서 침착면이 이김 못 참고 나가가지고 멘탈 터져가지고 상대전적 2대0이네? 옥양이랑 나랑? 아니 옥양이가 나가는 바람에 침착면이 이겨버렸네 오래 걸리니까 이게 안 나갔어야지 그럼 오래 걸려도 그러면 월냥이 형하고 나가랑 다시 한번 붙어야 되나? 아 직박이 형이랑 한번 붙고 어? 아 직박이 형 너무 쉬니까 직박이 형 너무 쉬니까 형이 골라요 형이 정수랑 할래요 아니면 월냥이 형이랑 할래요 왜 나랑 길라그래잖아 아니 월냥이 형이 우리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 아랫등급 에 상위권 근데 내가 영태형 이길 수 있잖아 아니야 못 이겨 그럼 저는 일단 그 기초부터 옥양이부터 이기고 올라올게요 아 그건 안돼요 옥양이가 최하위에요 아 옥양이 옥양이는 저한테 졌어요 옥양이는 나한테 졌고 그니까 순위가 아 진거야? 방금 이긴거 아니야 옥양이가? 옥양이가 옥양이 나갔는데 나갔어 아 나가서 아랫등급은 풍침옥 순위라서 원 purchases 옥양이 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든지 옥양이 함 오리건 outta 쎄하이니까 들어와 보세요. 빨리 저랑 하고 전화 빨리 끝나니까 경기 어차피 전진 게이트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쟤? 아니요 저 랜덤도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건 키갈 밖에 없었어요 저번에도 키갈 밖에 안했고 저그도 있고 테란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일단 롯데웅이를 살게요 사실 테란도 움직일 때 저그는 4드론일거야 저그는 4드론, 테란은 벙커러시 프로토스는 전진 게이트나 포지, 포토케논 맞지? 테란도 있어요 테란도 테란은 벙커러시 아니면 치즈 그냥 일꾼이랑 같이 러시 아니 이기석이 움직이는 테란이라고 옛날에 배워놓은 거 하나 있어요 아 기석이형 알지 아 나 관전이지 쌈장 이기석 있지 쌈장 이기석 전 관전으로 갈게요 오케이 아 나 스타리그 되게 많이 봤는데 대학교 때 뭐야 왜 내가 여기 있어 나 밑으로 어떻게 가 나 어떻게 가 밑으로 나갔다 와야되나? 아니 그 아래에 옵저버 초록색을 눌러야되요 초록색? 응 이거 뭘로 해요? 프로토스로 해요? 랜덤이시라면서요 아 랜덤인데 옥냥이가 원하는 걸로 해주려고 와아 자신감 프로토스를 제일 잘하시는 거 같은데 프로토스를 많이 하긴 했는데 프로토스를 제일 잘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랜덤은 랜덤인데 저도 프로토스인데 랜덤은 안 해볼게요 나 어제 테란이랑 적은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내가 왜 올라와 나랑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구야 직박이형이랑 옥냥이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거 맞는데 왜 형 랜덤 랜덤으로 해요? 랜덤 한번 해볼게요 그럼 형 색깔만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제가 빨강으로 할게요 옥냥이님 파란색 아 세리형님 오셨다는데 세리형님? 형님? 안계신데요? 아직 안오셨네 오셨다는데 모르겠어 이따 오시겠죠 아 됐고 예직박이형 내려가시고 척박이형 나 하자 으악 다음에는 종수랑 뽀기님 해봐야겠다 뽀기님 아 그 고수전도 한번 봐야지 그러네 고수전 한번 갓뽀기님 너무 잘해서 부종족으로 해야될거 같은데 원래 주종족이 뭐에요? 뽀기님 쩌그야 쩌그 갓뽀기 안계세요? 갓뽀기 별명이 그 10분 김재동이요 내가 밑으로 안내려갔구나 지금 내려갈게요 이재동 아닌가? 아 10분 이재동이요 10분 이재동 11분 김재동 아 뭔가 했네 10분까지는 이재동 김씨니까 김씨였나? 맞지? 하하하 김재동 나도 뭔가 했네 하하하하 10분 10분까지는 근데 그 이재동임 근데 그 무탈리스크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못해짐 저그가 프로토스한테 강하지 않나? 저그가 프로토스한테 강하죠 말년아 너 연습좀 해야겠더라 넌 못하던데? 아 근데 아까는 좀 이상한거였잖아 옹냥이가 그죠? 맞습니다 네 엉꼬 딱 지웠으면 되는데 아우C 걔는 그런것만 한다 안뜩 심심이 났어요 시작할게요 기본기 기본기가 없는 애들이 그 처음부터 그 단단하게 안하고 그런 내 생각에 옹냥이 연습했어 다섯시간 정도 저것만 날빌만 너가 당한거야 다섯시간 아니에요 옛날에 소닉 방송 많이 본거야 소닉 방송 몇 년 몇 년 동안 저거 어 아 뭐야 이거 월냥이 형님 하는게 아니네 어 내가 여깄는데 왜 소리야 직빵이 형님하고 옹냥이랑 하는거지 와 직빵이 형 APM 250이야 와 뭐야 이 APM 뭐야 이거 열라 누르네 단축키 열라 누르네 커뮤니터 센터랑 일꾼 열라 막 번갈아 하면서 누르면서 쇼메시 판다 저거 그러고 있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거 아니야 저거 지금 할 것도 없는데 저 APM 저렇게 높일 필요가 없거든 Zig進 저거도 몇이었어요? i 침착민님이요? 100 안되azz的話 전성기때 60 최고 육십 백이 안넘더라 아니 내가 내가 그 한자리수인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할 때 0 뜬적이 있었어 0 아 0? 그래야지 심정지 토스였어 심정지 그래서 사신이구나 0은 1분동안 아무것도 안 눌러야 0이잖아 그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누른 시간이 있었던거야 순간적으로 0 순간적으로 0 뜸 생각하느라 생각하느라 어 근데 직박이 형이 높은데? 그냥 지금도 높은데? 직박이 형은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게 월량이 형하고 할건지 종수랑 할건지 물어본게 그것때문인거에요 아니 딱 커맨 저기 서포트 서포트도 딱 맞게 인구에 딱 맞게 안 막히게 할줄 알아 할줄 아는데? 근데 저랑 하는건 좀 차이가 있지않을까요? 이건 뭐야? 발악? 발악짓고 종수는 그래도 못이기지 않을까? 종수가 있고 한두개 빼주는거 아니냐? 아이 종수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런가? 너무 거품 껴있나? 예 저는 잘하는데 아니 막말로 똑같이 자원채취해서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뭐 못이기는게 어딨어 그래 네데리하면 이길거 같은데 내가? 그치 피지컬 거기서 거기인데 뭐 고객님이 나 네데리해주고 하면은 이길수도 있지않을까? 그치 아 네데리하면 이길수있어 왜냐하면은 그게 뭐야 종수랑 우리의 차이는 그 빌드랑 어떤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밖에 없어 상성 솔직히 그냥 아는게 많아서 그런거지 스타드 때문에 거품이 좀 끼긴 했지 아 진짜 미치겠네 거품 꼈지 거품 꼈지 버블이 좀 꼈어 버블이 아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차이가 없어 종수랑 우리는 흐흐흐흐흫 1프로보다 아는게 많아서 그냥 어디 빌드 카피한거지 다른사람들이 만든거 그렇지 그니까 이게 좀 연습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빌드를 깎고 뭐 아 제가요? 최적화를 하는거를 이제 잘 알고 상성 연습도 잘하는거니까 그건 인정해줘야지 아아 아 고맙습니다 인정해주셨어 아 나도 네데리하면은 아 이길수 있는데 네데리하면? 네데리하면? 응 너가 포텔이 있더라 너 그쵸 자라던데 너는 할줄을 몰라서 너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스타 하면 참 잘하는데 그래 우리 시대가 그런거 많이 했잖아 시대가 저도 그 시대인데요? 아하하하하하 근데 왜 장사는 진짜 종합이잖아 예예 73년생이데나 너 너 뭐야 너 왜 아직도 잘해 아 저는 아 그러 그러구 저런 애들이 있어 스타 20년간 한거지 그러니까 잘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야 맞아 씨 우리 그따 하다 접었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 마린이 마린이 너무 약해요 모이면 쎄요 개 짜증나 저거 무당벌레 저거 뭐야 왜 안싸워 옹냥이 왜 안해 전진 게이트 정석 정석으로 근데 드라군 2개 찍었는데 사업을 안하네요 오 직박용 빌드가 좀 느낌있는데 무당벌레 5개 오 팩토리까지 무당벌레 원래 5개 까지 않아? 와 그리고 치과의사로 가서 가지런해요 일렬로 오는 프로모잡기 가지런하게 이가 난거처럼 사랑니 사랑니 올리네요 아 매복사랑니네 옹냥이 빌드 공부를 했는데 23 넥서스를 했는데 이거 좀 다르긴하지만 23 넥서스가 뭐야 약간 빌드중에 약간 그런게 있어요 인구수 23에 뭐 맞춰가지고 넥서스 짓는게 있는데 이거 유튜브 봤네 아 이거 있는거에요 원래? 얻어걸린건진 모르겠지만 완전 정확하진 않은데 약간 비슷해요 타이빙이 근데 옹냥이 스타일이라면 공부해온거에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공부해온거고 옹냥이가 계속 스타일하자고 주구장창 말한 이유가 있을거에요 맞아요 맞아 응 연습을 끝냈는데 써야되니까 그치 와 직발경 상패? 이건 뭐야 직발경을 직발경을 인정한거죠 이 사람은 키갈로는 안되겠다 정석으로 가야겠다 배운걸로 가자 침착매는 키갈로 충분한데 직발경은 안되겠다 좀 기다림 뭐야? 키스갈리기 그 게이트로 키스갈기기 아 어 탱크 나왔다 참 진짜 열받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네요 저는 키갈로 상대할 수 있다 옹냥이한테 키스당했네요 응 그렇죠 옹냥이가 좋아하잖아 추행당했지 추행 그정도로 좋아할 줄 몰랐지 나 진짜 추행당했어 내 기지로 맘대로 들어와가지고 어? 키스당했어 개열받어 아니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하는거는 못봐? 못봐요 아 못봐 이건 스타1이 좀 안좋아요 발쳐가네요 발쳐 어? 옹냥이도 APM 100 돌파 와아 비슷해졌어 어 발쳐 여기서 발쳐 버리나요? 아 이게 아마 이게 시즈보드 업그레이드 같거든요 느린거 보니까 음 아 지레 업그레이드 안했나? 지레 기본으로 주든가? 아니요 지레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업그레이드 해야줘요 오 오 타이밍 오 여기는 확장을 안했는데 확장을 해서 순간적으로 약해져있는 타이밍 근데 이거 드라곤으로 밀 수 있지 않나? 아니 둘이 하는거 보니까 변건아 우리랑은 좀 잘하는거 같다 어 스파이도 많이 노비였어 스타같이 하고 있어요 수준 확 올라가네? 와 조이기? 오 오 바지런한 소이기 와 소이기 오 여기다 터렛도 짓고 터렛도 짓고 와 임플란트 박고있어 와 진짜 임플란트 박고있어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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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박아버렸어 옷도 박는데? 크라운 쓴다 크라운 터렛 아니 말이 이거 박으니까 나가질 못하네 이래놓고 확장 이거 확장도 너무 좋고 벙커도 하나 박아버리면 와 또 저거 못막을 텐데 못막지 어 앞으로 나가다가 수립까지 와 어 너무 앞으로 치료해야죠 오 치료 아 욕심부렸어 75분밖에 안해 벙커가 병력은 너무 적은데 또 뽑으면 돼 야 옥냥이가 근데 잘하는게 안급해요 안 급해요 이거 되게 모으면서 자기 병력 나갈 때까지 기다리네 공량 APM 150, 144 야 우리 차원이 좀 다르다 나 아까 몇이었어? 형 형 한 170, 180까지 갔어요 제일 잘 형 들어갈 때? 네 어 그럴나? 놀랐어요 D&D? 벙커 하나만 짓지 벙커 하나 두 개 서플라이 막 이렇게 와 벌초 많다 탱크가 하나밖에 없냐? 그러게요 아 하나 더 온다 야 괴롭힌다 괴롭힌다 왜냐면 근데 이거 병력 자체는 프로토스가 훨씬 많거든요? 게다가 멀티땠 지도 오래돼서 프로토스 그죠 탱크로 좀 더 가야긴다 어 셔틀 셔틀! 오 %. 와 셔틀들아? 오. 질락 오. 마인복사 마인드박 오오오오오! 오З. 마인드박 유아. 셔틀 éch Opt. 아 근데 탱크를 못잡았어 terrible jegyn. 진짜 트로aría? 탱크로 못잡았어 근데 이거. 잠깐만 저거 벌초 들어가야지 버릴때 일분 좋아 퇴사기 퇴사기 탱크로 안 때려 탱크 맞췄다 탱크 맞췄다 탱크 맞췄다 명대사님 와 이걸 밀어냈어 와 밀어냈어 탱크 나 죽었어 탱크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벙커 하나만 딱 있었으면 와 수준이 다른데? 아 이거 다 밀었는데 아깝다 수준이 달라 이래도 이러면 테라인이 좋은데? 병거리가 최하네 아 근데 옥냥이랑 저랑 해가지고 저희가 2승 했는데 맞네 옥냥이가 최하네 옥냥이가 최하네 여기서 옥냥이가 이겨야되죠 어? 알업됐다 아 이러면은 담임있어 마인 꽝 아아 마인까지 제거 마인까지 제거했어요 이거 유급 저기 모아서 가야되는데 모아서 야 옥냥이 이거 준비했네 셔틀드랍도 하네 옥냥이 잘하네 셔틀도 써 어 어 셔틀드랍도 있어 야씨 나도 셔틀 잘 안쓰는데 이러면 여기 여기까지 봤을때 누가 유리합니까 어 지금 프로토스가 그 일꾼이 꽤 많이 잡히긴 했는데 본진에 많거든요 테라는 일꾼을 많이 못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는 토스가 좀 괜찮아 보여 아아 아아 진로 가롭도 돼있고 터틀도 있고 지금 소스가 좀 많이 괜찮으면 됩니다 내려오면은 빡셀거 같은데 앞잡아를 뽑았기 때문에 그쵸 천천히 갈 수 있죠 그쵸 지뢰로 시간 끌고 어 아니 이게 지뢰도 이제 막을 수가 없고 탱크도 안 모였고 그쵸 그러면 그냥 갖다 갈겨버리면 어 직박이 형님네 일꾼이 많이 쉬고 있어 세 마리나 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직박이 형이 일꾼은 되게 적은데 팩토리가 다섯 개를 이게 아마 다 나갈거에요 흘렸어요 흘렸어여 이게 운이 없어가지고 이야 저 피같은 탱크 하나를 어 병력 나온다 옥량이 병력 나온다 탱크 탱크 총 3대 있었는데 3분의 1을 헌납했어요 33%를 자기 탱크 전력을 비갑부대 하아 이거 셔 이거 터렛도 없고 그냥 셔틀 잘 떨그면 끝나긴 하겠어 자기 형님 올스탑 됐는데 뭐 아무것도 안하는데 생산도 안하고 컨트롤도 안하고 네 아무것도 안하고 그쵸 가난해 가난해 이야 다 보고있어 다 보고있어 아 저 사기야 옵저버 저 사기야 저거 옵저버가 사기라고? 개사기야 저거 벌처가 사기지 벌처가 이게 무서워 저거 벌처는 손이 바쁜데 옵저버는 손이 안 바쁘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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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옴야이가 일꾼을 잘 뽑네 일꾼이 바글바글하네 그렇게 죽었는데도 야 미네랄당 몇개지? 세마리인가 두마리인가 그렇지 미네랄당 어 내가 봐도 좀 준비를 했네 왜 둘이지? 네? 형은 형은 그냥 스타 데드잖아요 하하하하 형은 원래 그냥 재능이 좋은거 원량이 형은 아직 좀 덜 보여줬지 응 증명을 해야지 원격 같은 그런거지 그쵸 어우 돌같은 어 안 맞았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질러 무빙 쭉 땡겨야 돼 와 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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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셔틀드랍이 너무 좋다 와 이거는 와 와 셔틀드랍 와 와 질러 셔틀드랍 와 아 탱크만 탱크만 1분은 1분은 CG인데 다 총통이야 와 아 아 안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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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아 질러 붙이기 아 이러면 아 이러면은 내가 직박이한테 지면은 침착맨 최강설? 어 옹장 이겼잖아 ㅋㅋㅋㅋㅋ 어 돌고돌아 스읍 아 내가봤을때 자 원량이형 건너뛰고 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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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야 철수 가야될거 같은데 그니까 일단 다음에 아니면 보수경계 한번 보자 눈 정화로 철면실. 저렇게 잎만 터는데 얼마나 잘하냐면 아 잎만 털 rebelsya 형님 저는 대회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니까 종수는 그냥 유명한걸로 유명해 그냥 어? 무슨 소리 하는거야? 이겼다고 전에만 들음 어 그냥 잘했다는 소문만 들려 어 소문만 들었어 안 봐도 그 소문만 들린대 본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나는 그 대회를 안 봤어 한 번도 안 봤어 그냥 잘한다 잘한다 얘기만 들어서 어 얘기만 들었어 전해들었어 그것도 전해들었어 근데 막 되게 잘할 이미지는 아니고 얘가 잘할 리가 없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치 야 마비됐어요 아 아깝다 저기 앞마당 때 이길 수 있었는데 셔틀 한 번 했잖아 잘 조였는데 잘한다 운량이 오 쳐졌어 야 일꾼 나왔으면 끝났죠 사실상 아 끝났죠 어 몰아치는 드라군 일을 안합니다 프로토스 아니 테란 그냥 이 녀석 나한테 또 구라쳤어 이거 뭐야 개못 자기 개못한다고 침착맨이랑 비슷하나 못하나 아 지지 지지 나왔습니다 지지 인간이 프로토스 잘하네 자 근데 2차전 2차전입니다 2차전 지지 이제 확인해야 돼 아 왜냐면은 이러고 방심하다가 누워있는 사람이 갑자기 칼로 후비면은 칼 맞은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사실 헤라니아 띄울 수도 있어 아 아 멈췄어요 멈췄습니다 멈췄습니다 짜증나게 해서 나가게 하려고 지지 사실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 건물을 띄우는 방법이 아직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일꾼 많이 뽑을 수 있어 아 지지 지지 아니 건물이 건물이 한 5개정도 있으니까 찾아라 드래곤볼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소원은 들어줬다 하면서 잘하는데요? 오 잘해 왜 잘하지 옹양이 또 20시간 한거야? 20시간 더 한거 같은데? 직박이 형 아까 옹양이 종수가 아까 그랬는데 23 뭐 넥서스 하는거 보니까 어디서 깎아왔대 유튜브 좀 봤죠 옹양이 길도 깎아온거 같긴해요 왜냐면은 거기서 니가 넥서스를 왜 지어요 패스트 디스크를 한다는 둥 막 그래가지고 아 23댁 했잖아 아니 20탄댁이 뭔데 니가 한거 니가 한거 야 졸려라네 유튜브 안봤어 니네 집에서 일주일동안 누가 합숙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 미치겠네 또 최소한 최소한 박정석한테 두 번은 배워옴 이거 아니 미스터옥이 처음에 그냥 나가서 이긴줄 알았는데 사실 미스터옥이 3주전부터 말했어요 스타 하자고 스타원 하자고 아니 감각대로 한거야 굳이 스타원을 안해도 되는데 스타원을 엄청 고집하던 이유가 있었네 쉐리형 왔어요 쉐리형 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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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미쳤다 형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판 하셔야죠 스타 하실줄 알죠 스타 하실줄 알았어요 아 제가 지금 그 마음에 정리가 좀 안돼서 아 스타 못하세요 오늘 우리 아이가 수술을 좀 해서 강아지가 수술하셨대요 태어나고 바로 왔거든요 아 마음에 정리할 시간을 조금만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마음에 정리하는 거긴 한데 그것도 맞지 미스터옥 손 넘지마 아니 실력을 한번 보겠다 이거지 간다 손 넘지마 오케이 하지마 하지마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갈까요 잘하는 방송 잘하는 게임 한번 보죠 아 잘하는 게임 한번 보죠 저랑 누가 할래요 잘한다 눈정화 한번 가죠 눈정화 한번 가죠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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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보기님 눈정화 좀 해 아 영택이랑 갓보기님이랑 와 근데 갓보기 형이 이게 10분이재동 10분이재동 갓보기는 진짜 잘해 십재동 진짜 잘하는데 갓보기 형이 제일 못하는 종족이 뭐예요 갓보기는 테란 제일 못해 그럼 갓보기 형이 테란하고 영태형이 풀토 해야겠다 내가 왜 해 답답이야 나오세요 정수 형 나와요 아 근데 나 포텐은 있어 나 포텐은 있어 나 포텐은 있어 아니 갓보기는 점프로급 제외하고는 제일 잘해 점프로들 제외하고는 아 그러면 풀토 대 테란 한번 보죠 저희 방파서 아 갓보기님 테란? 어 그건 자신있지 테란 테란 갓보기가 적을 안하기 테란 자신있지 갓보기 테란 자신있지 아 뭐 저그 아니면 쟤는 별거 없지 어 갓보기 부정하면은 종수가 이기는 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 네 형 제가 테란으로 할테니까 내가 내일 풋살 끝나고 밥내기 한번 할까요? 어? 니가 테란하고 진사랑 밥속이 진사랑 밥속이 진사랑 밥속이 오오 테란도 좀 깎아온 것 같은데 갓보기 아이 전혀 안했죠 고고 누구랑 누구랑 하는거니 어 어 철면수 아 그럼 나도 볼 수 있어요? 아 볼 수 있어요 스타에서 관전하시면 돼요 형 사크래프트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크래프트 이번엔 누구랑 누굽니까? 갓보기 vs 철면수심 아아 전통의 베드라지 투.. 투강이잖아 이강 최고 고수 철갈로 와 우리방에서 옥냥이대 직박이형 승률이 7대 93이었어 나도 나도 7대 93였어 완전 역배 여러분들 달달했죠? 아 근데 나는 나는 미안하지 않은게 나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 어 잘하셨어 잘하셨어 내가 뭐 잘한거라 내가 할말이 없어 조익까진 좋았는데 셔틀에 무너졌어 아쉬웠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조익이 들어간 순간 나 그냥 무조건 이긴줄 알고 벙커나 이런거를 좀 소홀히 한거는 맞는데 저렇게 많이 나올줄은 몰랐어 본진의 초반에 그 일렬로 기지 지은거 멋있었어요 거의 치카테란이었어 헤헤헤 일렬로 기지 일렬로 기지 일렬로 기지를 지었었나? 어디로 가요 아시아? 아니요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로 오시구요 형 그 코리아가 있구나 코리아 들어오고 배틀넷의 친구 목록 보시면은 저 따라오시면 돼요 아 보기님 맵 어디로 할까요? 뭐 아무데나 가시죠 투원 투원? 옵저버 많은 방으로 해주세요 옵저버 4명밖에 안 아 투원은 너무 태원 아닌가요? 그러면은 로템 하시죠 로템 아 뭐 로템이야 진짜 양심도 없어라 아 가시죠 투원 거의 옵냥이 옵냥이 너 나랑 친구 아닌데? 친군데? 형 쉘이 있는데 여기 아이스프린스가 너야? 아이스프린스가 저희다 다 만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다 별명이 아이스왕 아이스프린스 거의 사실상 배돌아지의 영길이와 용이거든요 야 용이가 뭐예요 아 에이스야 지금 강전자 4개인데 강전자 4명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유즈맵으로 만들어야 되나? 옴맵이.. 아 옴맵으로 만들게요 제가 네네네 다시 만들게요 형님 스타 하셨었나 옛날에? 언제 하셨지? 나? 세리 형 잘할 것 같아 한 20년 전? 20년 전 그때 형님 PC방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PC방 세례잖아 나는 이제 구경했지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들면 유즈맵으로 해야되나? 어 이거 어디로 가야해 유즈맵 그 옴맵 따로 있지 않나? 옴맵이 있는데 유즈로 해야되네 오케이 오케이 자 만들었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돼? 저 그 친구 목록에 아이스프린스 따라오게 하세요 저기 그 문이 하나 열렸을 거예요 아이스프린스 아이스프린스 친구의 아이스프린스 그 배틀렛에서 옵저버가 있구나 여덟명까지 옵저버가 있구나 아 친구의 그 난만추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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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저버랑 관전자랑 뭐 다른가? 난만 하이픈 아래의 추균 아아 이렇게? 네네 옵저버로 네 옵저버로 가시든 관전으로 가시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옵저버 아잉 관전자가 더 좋아? 아 그래? 관전자가 더 좋아요 관전자가 미네랄이랑 다 보이고 인쿠스도 모여 아 관전 들어가야지 와 수원은 없는거 아냐? 이거 시간동전 맵인데 저 들어왔어요 수원 1.3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저희 뭐 디스코드 어떻게 할까요? 말하면서 할래요? 아니면 내려가서 서로 말하세요 근데 내려가서 해보니까 말 안해도 되고 집중하면 서로 어차피 말 안하게 돼 잘 아 맞아 서로 말 안하긴 해 내려가시라구요 어쨌든 어디로 내려가라고 사랑방 사랑방 아니 형님 말고요 제가 그럼 여기서 어차피 디콜 나갔거든 아예? 네 간포니가 디콜 나갔거든 제가 이거 끌고 할게요 저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들으세요 야 소음 맵이 이전에 그분 그분이 진짜 잘했는데 그 저그 박 그 땅따라 하신 분 저그 박 아니아니 저그 박으로 박성준 박성준 아 박성준 아 박성준 수신태야 박성준 종수 종수씨랑 알아요 종수씨 지인입니다 아 진짜요? 서로 알아요 저그 박 어 아 이게 다 보이죠 형 아니 이게 팜 다운맨은 뭐야 왜 여기 대박이죠 요즘 관전 뭐야 저거 침착맨도 보이네 이렇게 넓게 된다고? 네 F5 버튼 누르면은 다시 좁게 되는데 옛날 그래픽이라 와 APM 봐 와 APM 400 400 APM이 프로게이머인데 이거 400이면 일꾼하고 넥서스하고 연타하면 되는거죠 500 아까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판스로 아까 전에 하시던데 직박이 형님도 아니 안했는데요 저는 직박이 형님도 하셨는데 직박이 형님이 프로게이머야 200 나왔나 200? 아 아니에요 저는 필요한 동작만 합니다 나는 자리가 없어서 위로가서 못봐 훌터가 누굽니까? 한시 프로토스 차돌 김종주 네 아 종수도 250까지 찍어주고 있어 지금 자 열한시 테란 갑보기 김정현입니다 여기 차돌토스 대 네크로테란 여기 무슨 맵이지? 투온이야 여기? 투온 여기 투온 투온이 그 거의 국민 맵인가봐요? 여기를 제일 많이 하지 뭐 땜 다음으로 많이 하는거 아니었어?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여기에 계시면은 소리 다 들리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아니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안 들려요 안 내려가셨는데 안 갈 수 있어요 형님 안 가셨어요? 소리를 끌시고 소리를 끌시고 소리를 끄고 노게이트 더블 더블 넥서스 노게이트 더블 이거 패스트 캐리어 노게이트 더블 노게이트 더블 노게이트 더블 근데 위치가 바로 옆에서 안 좋지 않아? 안 좋죠 이거 그냥 치즈러쉬 가면 끝남 음 옆에는 바라 올렸고 각보기 가면 치즈러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침탱맨 너 어디 보는지 나온다 너 갈색이지? 너 왼쪽 보고 있지? 어? 어떻게 알아요? 어? 그러게 뭐 나오네 침탱맨 나와 지금 저요? 근데 내꺼는 왜 이렇게 크게 보이지? 어? 너 보여 보여 어떻게 보여? 뭐요? 너 네모로 이만큼 보인다 이만큼 보인다 저 네모로 보여요? 어 네모로 보여 조그맣게 보면 조그맣게 보이고 뭐 제대로 안 보고 있으면 다 들킴 너 휠을 한번 쭉 땡겨보시면 갓보기인데 정차 아래로 가가지고 종수가 좀 더 좋겠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힐로 쭉 땡기면 휴새가 바뀌죠 어? 이야 이거 뭐야 아 휴생덩을 늦게 알아차리겠네 아 팩토리 빨리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 그럼 이쪽도 그거죠? 최신 기술이네 핵들이 빨리 올라갔는데 확장 안해요 갓보기 선수 메카닉 입구가 확실히 멀구나 투어니 네 김종수 선수가 아 이렇게 돌아가야 돼 지금 드라곤이 느려서 타이밍 싸움 여기는 뭔데? 이름은 누가 유리함? 종수가 유리해지죠 피종 선수가 막으면 유리할 것 같아요 김종수 선수 넥서스 나왔다 근데 마린을 많이 안 뽑고 이거 안 찌르겠다고 아 이러면 김종수 선수가 유리하네요 근데 어떻게 정찰도 안했는데 어떻게 바로 이거 그 더블 넥서스로 함? 그냥 배 쬐는거지 핫스스톤으로 치면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네 그쵸 상대가 안올 것 같아서? 상대 불기둥 안 들고 있다 폐란은 좀 초반에 약해가지고 일단 리스크로 강수한거지 바로 그냥 급속성장 마린 한 마리만 뽑았네 잠깐만 아 갓보기 선수 이거 무서워서 커맨드 이따 올린거거든요 지금? 아 이것도 시간 오래걸리죠 그쵸 이거 근데 아직은 몰라 누가 이게 지금 날라가서 저기 지을라고 상대는 급속성장했는데 아 경찰을 제일 마지막이 됐네 아 이제 살고 옵니다 템포테란 지금 자원 먹는 양이 달라요 두 선수 일단 머신샵 먼저 가져가지고 뽑으면 유리한데 그치 저기는 이미 정상영업하는데 체인점이 봤어 봤어 여기는 오픈도 안했고 아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아직 드라곤 한 마리도 안 나왔네 네 여긴 침착맨 플러스 채널도 잘 돌아가고 있네 김정석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갓보기 선수 APM 확 내려간거 보여 시무룩해가지고 시무룩해서 소리를 벌써 뽑으시네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거다보니까 270이야 270 어 저거 봐 지금 기세가 올랐거든요 김정석 에임중에서 270이면 높은건데 엄청 높죠 엄청 높죠 엄청 높죠 이미 이겼다 한거죠 지금 APM이 고개 숙였어요 갓보기 선수 마린 꾸준히 모아서 가면은 유리하긴 할텐데 갓보기 놈이 최강자라매 근데 이게 빌드 차이 테란이라 부종이에요 부종 부종이라 이게 도대체 침착맨 APM3 두대는 나올거 같고 하핰 아 저도 나와요? 하핰 아니 아니 침착맨 APM3 전 지금은 지금은 4 최고 전성기 4야 4 성균 3 어때요? 3 유지중 3 유지중 3 유지중 3? 진배가 근데 손이 더 빨리네 2로 떨어짐 2로 떨어짐 왜 안나와 나 아니 근데 되게 잘하시는데 두분 다 아 여기 두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드라군 찌르기 갑니다 아니 그냥 잘하는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나 안올라가네 막을 수 있나? 탱크 두개 아니 요것도 애매하거든요 지금 로보틱스 올라가구요 마인 마인업 안됐나요? 마인업하시면 되죠 마인업 어 이거... 도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돌면은 컨트롤을 안하... 아 컨트롤을 안하... 어 아래쪽으로 그쵸 안내야겠다 언덕 탱크라 마인이 나와야돼 마인이 어 마인이 있어 마인 있어 탱크 한개 더 나와서 여기다가 놓으면은 이제 딱인데 마인 이제 짓네요 야... 안정적이야 안정적 아 여기 3게이트 여기다 탱크를 하나 딱 놓으면 이쁘구나 앞에 테라니 유리해보이지? 로보틱스 그냥 답답해 숨이... 숨이 턱막혀 이게 지금쯤... 지금쯤 넥서스 3개째 가야되거든요 아 그쵸 어 지금쯤 가야되요 어 좀 아시네요 스타를 좀 아시는데 그리고 이게 사기적인게 탱크 가격이랑 드라군 가격이랑 비슷한데 왠지 탱크가 훨씬 세 보여요 탱크가 훨씬 세! 탱크가 훨씬 세! 그리고 실제로 쌤 가스 많이 먹어가지고 쌤 뭐야 이거? 엄청 세 뭐야 이거 왜 입구가 2개야? 여기 맞고 지금 이거 하셔야 되는데 벌쩍 벌쩍 간다 돈이 딱 되는데 아 그럼 여기만 먹는다고 되는게 아니네 이렇게 가도 되네 아 저 옵저브 안났지 아니 가스 차이가 좀 크긴 크겠다 어 셔틀 가는 길이 2개구나 어 벌쩍 지나가요? 어 벌쩍 지나가요? 아 전맵에 다 막았는데 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 막아도 셔틀에 셔틀에 못 탔냐 이렇게 들어 셔틀 정지 어 벌쩍 많이 해본거 티난다 이런거 많은거 보면 많이 해봤다 옵저브 나왔네요 아 그리고 앞마당에 김종수 차돌 파일런 건설 보세요 이거 심시티 완벽하거든요 거기 어디 못들어오게 어디 어디 벌쩍 못들어오게 아아 드라군 문이네 문 드라군으로 전설을 깔끔하게 해놨어요 여기도 혹시 또 지나가면 여기로도 막을 수 있게 막을 수 있게 어 문지기 이거 일단 테란이 조금 어 리버 나오네 아직은 테란이 조금 유리합니다 음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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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버가 리버 대처가 아예 안될거 같은데 이거 그리고 투아머리 테란 한방 막으면 풀터가 유리하고 테란 투아머리 뭐야 근데 리버는 사실 테란한테 별로 좋은거 아니네 메카닉이야? 어 리버한테 어 리버로 이거 리버로 한방에 끝내질 생각이네 1타로 이 리버가 좀 느려야겠네 리버 멍청해서 안되는데 리버 믿으면 안돼 일꾸리나 죽이는거지 그놈 리버가 미사일리 출 때마다 돈 들어서 싫어 그 민낙한 오옹오옹오 그런데 이거 지금 품터 하시는 분이 리버.. 드랍 컨트롤 하실수 있나? 아니 엄청 탱크 위에다 드랍 식으로 내렸다 놨다 내렸다 놨다 이거 하면 되는데 대회 우승한 사람 Millennium 풀터 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겻다꼬 막 그랬어 나한테 정리하는게 많이 그랬어 스위치에서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탱크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밀려면 지금 밀어야 됩니다 리버 들고 탱크가 있어도 드라곤으로 길 많으니까 싹 싸면은 프로투스가 좋은거 아니야? 질럿이 없다 질럿이 테라는 정신없는데 많이나왔어 명이나물처럼 마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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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에헝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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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확장 들어갔구요 프로토스 어 Kristin 리버 태운거 시틀으로 멈추고 리버 갑니다 12시 어디 12시에 리버 출발 multi 줄 Kenned 멈췄어요 멈췄어요 국제선 회군? 회군? 가짜리버 이거 언제 갈지? 압박 들어가는데요 아직도 안가요 리버 출발했습니다 리버 리버 망하겠는데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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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빼요 20 22 23 탱크도 2개 잡았어요 망했어요 리버 들어 한방에 이걸 대처를 못했네 탱크 죽거든요 안태우나요? 어 갑자기 탱크 오히려 팡팡 하나 터졌나 하나 터졌나 하나 터졌나 하나 터졌어요 너무 이득봤어요 개이득봤네 영수 거품 아니잖아 어떻게 된거야 이거 진짜 세강자인데 아 네 버그 판격 판격 이렇게 잘하는데 아 존스 잘하네 인구수가 50차이니까 이거 진심이거든요 리버 막았어요 야 리버가 다 막아 리버 막고 벌쩍 갈 데 없습니다 수은장 거의 관우급이야 끝났는데 여기 이렇게 멀티 뛰는거구나 멀티 깍고 지금 멀티를 이미 간파하고 멀티를 멀티를 가시나? 어어 아냐아냐 아직 몰라요 아직 인구수 두배 차이 남 이건 뭔데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냐 김종수 선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멀티가 세개 돌아가면 APM이 100이 떨어집니다 아아 떨어져요 멀티 두개까지는 250선을 유지하는데 이상하게 멀티가 하나 더 두면 마이너스 100이 딱 떨어져 멀티 테스킹이 떨어진다는 말을 좀 곱게 포장해서 얘기한다 너 예 그 그쵸 곱게 포장해서 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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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떨어져요 백이 떨어져요 온다 온다 아 못 막아요 아 이거 못 막아요 아 이거 못 막아요 멀티만 날려도 멀티만 날려도 아니 그리고 유지하러 날려도 마인때면 되게 미니맥 보면 되게 세 보여 난 één 샤 Underwater 그냥 들어가면 끝나네 아 이거 한번 들어가야됩니다 그러니까 마인이 생각 vid 오 들어갑니다 아 망 했어요 마인 밖에서 싸워요 근데 마인 저렇게 싸 써야되는데 원래 오늘 막을거 같은데 마가도 문제예요 이긴게 아니지 멀티가 날라가는데 아구 탱크 수가 줄어가지고 탱크 수만 서로 교환해져도 이득이거든요? 근데 그냥 유닛만 깎아줘도 이기는거지 근데 쟤네 저기 지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데 우리도 훈수 잘한다 우리 못하는데 그치 원래 이스타가 제일 잘해 아 근데 저는 후텍는 있어요 저는 우리가 다 보니까 우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ronDM 어 DuckD 리버~~ 리버는 1번 셔틀을 잡고 와~~ 리버 땅으로 갔어요 아 하나 쏘고 갔어요 망했어요 이거 막았어요 너무 막았는데 미래가 없어 막았는데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게이트가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막을거면 그냥 막지말지 게이트가 좀 쪼금디? 본인의 1분이 본인이 쓰는 1분이 나머지 사람의 1분을 쓰는거랑 같기때문에 템플러 스프리를 안가시네 이길거라고 확신을 하신건가 6명의 1분이 모이면 6분인데 6분 또 지나갑니다 이렇게 막고 6분 지나가고 키보드가 괜히 있는게 아닌데 말이죠 이제는 두 글자 써야될거 같아요 하하 안칩니다 계속 막아요 버티기 1분 연장 엄청 많아 아 또 또 또 또 후속병력 아 저거 2천원 혈란씨 잘난척하는거 보기싫은데 제발 힘내 갓보기 가스도 2천원 저거 레이스 부직갱이로 저거 어? 어느 세월에 다 가죽입니까 제발 힘내 직갱 이거만은 막기가 힘들겠네요 이기고 의상냥한거 보기싫은 아 망했어요 아 끝났어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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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방심을 하면 안돼요 아 아 누구랑 잘하네 이거는 프로토스 해야겠네요 갓보기형이 테라는 안되네 아니아니 저그를 해야죠 저그를 해야죠 저그야돼 저그 아 저그를 아 근데 종수 잘하네 종수 잘해 아 근데 종수가 이렇게 했는데도 갓보기님 갓보기님 테라는 침착맨 껴도 1대1 질거 같다 아 껴요? 저 껴요? 아 보여줘요? 아 그정돈 아니고 그정돈 아니고 아 주종목이 아니시라는데 아 종수 잘하는데 어기가 주종이긴 하는데 종수야 진짜 잘하네 너 어 잘해 인정 인정 아 인정할거 인정해야지 기분 나쁘지만 인정 왜 기분이 나빠야 제가 잘하는데 굉장히 군더덕이 없었어 제가 잘하는게 아니잖아 형님 주종목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주종목으로 아 잘했어 수호를 하면 갓보기형이 너무 잘해서 그거 왜 알려줘? 아 아 도제육 좋았다 아 네 도제육 도제육 갓보기님 예예예 못하시네요 오 잘하시네 잘하실줄 알았는데 저그 아니면 별론가봐요 아 난 내일 밥싸기하자 그래가지고 잔뜩 긴장했잖아 잘할게 아 철시형님이 잘하시네 아 진짜 잘하시네 야 그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종수 그냥 그 더블 넥서스 그냥 째고 시작했어 맞아요 아 한 방 먹었네 네 하하 그러면은 쉐리형이랑 쉐리형 근데 실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야 나 안한지 20년 됐대니까 내가 보니까 쉐리형이랑 침착맞이 가면 맞을거 같애 지금 채팅창에 20살이 안된 사람들이 있는데 적이 있는데 안 한지 20년이라 진짜 20년 못하니까 그러면 쉐리형 Arcticine 병건이형 계굴 중 괜찮아시겠어 taught 쉐리님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진짜 나이 쉐리님 괜찮으시겠어요? 전 진짜 참참맨인데요? 말씀하시는게 약간 병거니까분 아니신데 약간 우리가 무리한거 아닌가? 다 어느정도 하시는지 모르니까 아 진짜 개못해요 참참맨 제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판을 보셔서 너무 이렇게 걱정 안하셔도 돼요 형님 주종족 다릅니다 주종족? 그런거 없는데? 오? 네 그런거 없다? 랜덤? 나도 그런거 없어 나도 주종목 없어 일단 방을 팔게요 이런거는 백문이 두려울 견 일단 방파자 방파자 방파겠습니다 심창맨 진짜 못해요 형님 아니 병건이형보다는 잘 알아요 이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면은 알잖아 심창맨님 주종이 뭣인대요 심창맨하고는 안되지 저도 알 필요도 없어요 저도 그런거 없어요 봉화토스에요 봉화토스 근데 이거 그 로템은 옵저버 맵이 없어가지고 너무 옛날 맵이라 한명이 못보는데 투온으로 하죠 그러면 투온 괜찮아요? 방금 했던 맵 해본적이 없는 맵을? 나 아까 봤어 나 그거 뭐지? 그 옵저버로 봤어 맵 구조 형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맵 나와요 어디 스타팅인지 그거 보고하시면 돼요 아 근데 지금 나 진짜 시킬라고? 해야죠 형 아 2부 가는거야? 나 2부 할라고 왔는데? 아니 형 이거 이게 2부에요 형이 이게 2부 이게 2부고 2부 해야 돼 해야 돼 가야돼 가야돼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고 형 빼고 다 한거야? 형 빼고 다 했음이 해야 돼 해야 돼 아닌거 같은데 아니 다 했어요 진짜로 아니 임형 각오하세요 자 갑니다 아니 한번도 안해본 사람한테 갑자기 하라 그러면 아 난 초연이라 뭐라 하지는 못하겠구 아이참 아니 뭐 한번도 안한정도라 무서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마우스로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진짜 마우스로만 해요 병고시는 그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어? 아 나 색깔 지정해야 돼 나 지금 배돌아지한테 말리는 기분인데 진짜 못한다니까 형 그걸 지정해 전혀 없어요 혹시 지금 그러면은 아니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심창민님 몇 판이나 하셨어요? 저요? 형 두 판? 지금 방금? 저요? 두세 판? 저 한 백판? 백판? 아니 여기서 두 판 지금 지금 형님 그 측정에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살면서 백판을 했어요 네임 잘하잖아 진로 뽑아서 갔더니 죽었어 침착맨 근데 쉐리 형 걱정 안해도 되는 게 병건이 형 빼고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게 더 걱정되는 게 저랑 하면 뽀뽀당해요 저 뽀뽀토스라고 그 본진의 게이트 짓는 그런 게 있는데 차라리 병건이 형과는 이게 말린 느낌인 게 침착맨님이 제일 못한다고 자꾸 나랑 붙이려고 하잖아 아 그게 제일 아니야 거기서 내가 지면 그럼 난 뭐야 제일 못하시는 거죠 뭐 그럼 나 그러기 싫다 그러기 싫다고 그리고 참고로 왜 자꾸 뭐 역할을 그러냐고 그리고 참고로 근데 진짜 제가 터면에 이런 말씀 죄송한데 침착맨님한테 지면 진짜 갈데 없으신 거예요 진짜로 형님 침착맨 이기셔야 돼요 침착맨이 형님 하니까 진짜 이상해 아니 나 안 그래도 저기 형님 진짜 침착맨이 동생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누가 형이야? 침착맨이 형님이셔요 진짜로? 네 침착맨 웅성웅성 자화자화 침착맨이 진짜 나이가 많구나 군번이 어떻게 되시죠? 아 뭐 늙어보여 왜그래 군번이 어떻게 되시죠? 군대는 제가 늦게 가가지고 아 늦게 가셨구나 형님들 군대 3년 다녀왔잖아 아 3년 다녀왔어? 아니 왜 그런얘기래 26개월이야 뭔소리야 우리 아빠가 3년인데 우리 아빠가 3년인데 저는 37개월 갔다왔어요 교련이 있었어요 형 때? 교련은 있었어요 교련은 꽤 오래됐지 교련이 있었지 나는 다른게 아니고 얼마전에 당군한테도 엄청 깨져가지고 당군은 원래 게임 잘해 그럼 이거 교련답이네 어? 당군한테도 주셨어요? 당군하고 피파 뭐 같이 또 했었는데 아니 피파는 그런 괴가 아니에요 걱정 안하셔도 아니에요 컴퓨터 1대1 이길 수 있죠 컴퓨터 SCB 하나 빼고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잘해요 일단 들어 보세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처음 나오는 게임 다 엄청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 엄청 잘해 나 나 프로토스다 질러 엄청 잘 뽑아 지지찍축하고 안나가는거 그것만 조심하세요 다른거는 그냥 상관없어 그냥 죽이면 돼 먼저 나가세요 먼저 나가시면 안돼요 그리고 옥냥이 있죠 옥냥이 어디로 가요 남만 추경타고 들어오세요 옥냥이 키스시도 처음 성공한게 저에요 다 키스 실패했는데 뽀뽀토스 약간 스킨십 좋아하는 친구들 당근도 막아냈거든요 그 키스는 당근도 막았지 죽음의 키스 내가 지금 최초로 뭘로 하지 그러면 그러면 형 제일 잘하는거 하시고 색깔을 그 빨강 파랑으로 이제 나누는게 보기 편하고 아마 이거 유즈맵이라 색깔 안받겨 안받겨 죽는대로 해야돼 죽는대로 해야돼 자 준비되시면 두분 내려가셔서 이렇게 세팅해주시고 이거 그냥 다 안에 계시죠? 그냥 다 안에 계시죠? 어 테란한다 미친 테란? 아 우리 내려가? 그냥 내려가? 네 저희 말 들으면 안되니까 둘이서 얘기하시던지 얘기 안하시던지 해도 되고 와 되게 어색하겠다 그래 그럼 그럼 난 안 들어가야겠다 근데 이거 아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엄청 잘하실거 같은데 병건이형 둘이 있을때 그 막 sgb 골스톨 이러는데 되게 쉐리형이 못받아실거 같은데 아 난 모르겠다 sgb 기지 골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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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b 혼자있는방으로 왔어요 어차피 말 안하는데 안하면 괜히 어색한거 같잖아 아 cb 기지 골스톨 자 갑시다 irrelevant 벽프로 전력으로 암 자 지금까지 7% 사용 흥 np 꺼 꺼 꺼 ㄲ 거거 지지 지지 거거 정수 육포 먹으러 갔나? 정수 육포 먹으러 갔나? 앗 씨비 기지건 슬 크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시자 오케이 일꾼나누기 가능 투온 아까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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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에 각각 하나씩 있었어 앗 앗 앗 앗 씨비 기지건 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자,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에스, 여기서 APM 올려놓고 니야옹 쭈꼬미 니야옹 쭈꼬미 나 어디로 나가냐? 얘 어디로 나가는거야? 니야옹 쭈꼬미 아, 여기로? 쭈꼬미 아, 랠리도 있었어, 맞아. 쭈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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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아우 한명, 한명 끌어내기 오케이 쭈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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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꼬바미 니야옹 쯔꼬바미 그러면서 어 갔다 갔다 갔어 갔으면은 넥사스 섹시하게 섹시하게 플레이해 쯔꼬바미 오케이 알아들었어 미 요거 요거 일꾼 일꾼 꾸준히 뽑아주고 질랏 오케이 쯔꼬바미 마이 라이포아이 두라꼬아 어헣랑꼬스 쯔꼬바미 두번째 넥서스 아니 게이트웨이 아싸 아싸 좋구나 쯔꼬바미 알아들었어 미 마이 라이포아이 지금 내가 확장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 그쵸? 리사수 알라운 더 포커맨 쯔꼬바미 그리고 요것도 하나 짓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옥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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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이 알아들었어 미 알라우 포커맨 따우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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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우스 알아들었어 미 뭐야 따우꽝 어? 확장 안하셨는데? 따우꽝 알아들었어 미 앙녀우 지하우스 따우꽝 알아들었어 미 아냐우 알아들었어 미 따우꽝 니하우 nhi하웅 너 라이포아이우 어? 어 땅크 땅크 온다 땅크 알아들었어 미이 아 깜짝이야 이씨 야 인마 노크 좀 하고 와 알아들었어 미이 폴라든 알로브 포커맨 리사쑤 어 야야야야야야 어 야야야야야야 그거 만들어야 돼 옵저버 왜냐면 그 지뢰 땜에 알로브 서커맨 암보이딘 안보이딘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니아홍 굿 멈시 어우 아이색 네들어 리사쑤 포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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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은 나의 삶은 나의 삶을 걸어간다 내 삶은 나의 삶을 걸어간다 쭈꼬바미 쭈꼬바미 어 뭐야 I love fucker man 짱뚝 찌꼬바미 쭈꼬바미 쭈꼬 리사쑈 또 아우 꽉 아 이렇게 갇혔네 파라둠 음 바라둥 냐허헌 주 꽈미 주 꽈미 냐허헌 삐파바보 삐파바보 냐아홍 삐파바비 삐파바비 아이로블브니조랄 삐파바보 삐파바보 온난거스 삐빠빠빠삐 milj 석텀아노스 리사수 지구공격 지구공격 석텀아노스 마이 라이 포 아야 석텀아노스 뭐야 못들었어? 아 안가야겠다 비파바바 비파바바 석텀아노스 비파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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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게 하는거 없나? 빨라지게 하는거? 빨라지게 하는거 없나? 빨라지게 하는거 없나? 다c 닥지 닥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디갔어 싹다 마노스 아 아 나 이게 필요해 이거 어 눈깔 아 아 마 라 포 아일 아 아 아 low 삐바바바바바바바밤 어? 어 이거 먹어도 되겠는데...? 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흥 흥 흥 가지마 참어 참어 아직은 참어 아둔 또리다스 아둔 또리다스 아둔 또리다스 또리도리 또리다스 아둔 또리다스 삐파바바 삐파바바 조금만 버텨 자 지금이야 헷갈리게 하고 나는 들어가 안 보이딘 보이딘 안 보이딘 베리 웰 안 보이딘 안 보이딘 안 보이딘 파일런을 건설해야죠 저그는 오모로드 정찰 나갔다가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프로토스는 아니에요 저그에 비해 변수도 저근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파일런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런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런이 더 필요합니다 안녕 니야옹 장독 하얘옹 장독 아둔 또리다스 안보이링 베리 워 아둔 또리다스 니야옹 삐빠빠빠빠빠빠빼 아둔 또리다스 아하! 파일론을 건설해야죠 저그는 오로라도 전차를 나갔다가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무슨 아니에요 저그에 비해 변수도 저그한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파일론이 더 필요합니다 에스쿨트아 제척은 다 제척이 있어요 제척은 다 제척은 다 제척할 수 있어요 야 돌면 뭐하니 짱뚝 아이고 삐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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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빠바바바 안 보이딩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삐바바삐바삐바바바삐바바삐바삐바삐바바삐바바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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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으 아 빕빕뻑 빕빕뻑 빕빕빕뻑 어퍼리티 빕빕뻑 다 어퍼리티 어퍼리티 빕빕뻑 아이어를 위하여 빕빕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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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빕뻑뻑뻑 빕빕뻑 마겁치라 아이어를 위하여 아퍼리티 어퍼리티브 아이어를 위하여 아이어를 위하여 중간기 공격받고 있습니다 꽈뚜루왓스라이킹 어 불어! 아 내가 더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나쁘진 않았죠? 아 내가 이길 타이밍은 있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병건이 안왔어? 병건이 어디갔냐? 야 병건이 혹시 캐리어 지금 아직도 조종하고 있는거야? 혼자서? 남아가지고? 엘리당하신거 아닌가 엘리당해서 못돼 엘리당해서 조종도 못할텐데 나가졌을텐데 내 생각에는 이만큼 나와가지고 쭁얼쭁얼 대고 있을 듯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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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부러 안들어갔거든? 믿고 막아 넣고 캘리어 봤을때 좀 흠칫했죠? 캘리어 봤을때 좀 깜짝 놀랬어 그 돈을 찌어 짜내셨구나 돈이 엄청 많았어요 5천원 막 이렇게 있었어요 5천원, 3천원, 4천원 마지막에 다 써가지고 김창배님 질게임이었습니다 잘하시네요 쉐린님도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아니 아니 진짜 생각보다 잘하시다고 제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제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어 그 그 매너바둑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그 침착맨님이 입구 한 번 뚫을 때 있잖아요 네 그거 뭐 어떻게 한거에요? 왜 드라군이 그렇게 죽어? 그냥 움직이기만 했어? 에이 누르고 땅치고 에이 누르고 땅치고 하면 알아서 그냥 이겼을텐데 왜 그거를 벨로르그 튀고 벨로르그 튀고 왜 그랬어요? 종수씨 네 알아할게요 하하하하하하 네 알아할게요 내가 알았어요 종수야 벙벌이 건들지마라 저 손을 얻을땐데 어 캐리어 나와서 이길줄 알았는데 엘린 났잖아 너무 뭐라 하지마라 프로토스에 빙에 있었는데 그 메딕이 있어요 다우꽝 알어 알어 아 메딕 알아요? 메딕 알지 원래 옛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그래 잘 안써 아 그래서 오리지널로 왔구나 그러면은 옥냥이가 최약체인가요? 그쵸 침착맨한테 졌으니까 그쵸 아니요? 일단은 아까 침착맨한테 졌어? 네 아까 졌어요 아니 옥냥이가 미리 나가서 이겼는데 아 이긴건데 이긴줄 알고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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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방심해서 어? 이긴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칼로 후비면은 그러면 이긴거에요? 후빙 당하면은 이긴거냐고 아 이게 염세적이게 되네 염세적이게 되네 화내게 되네 왜 그래 배가 본데에서 배가 본데에서 눈깔 화냈다고 해서 방심한 다음에 어? 심장 찔려면은 형 이겼어 누가 뭐래? 니가 이겼다고 했잖아 넌 니가 이겼다고 했는데 내가 졌어 형 아 근데 포텐셜은 있잖아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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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요 근데 이길 뻔했어 다 끝났을때도 괜찮았어 그거 올려주잖아 끝났을때도 뒤집나 싶어서 그걸 보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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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다 스타 다 안하시다가 하신거잖아요 어 아니 스타 다 안하다가 한건데 맞아 맞아 연습하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옥냥인거지 얼마나 냉동이 됐냐 옥냥이 연습해요 옥냥이는 빌드도 깎아 아니라니까 22토스고 아니 23 넥서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 깜짝 놀라 완전 최직 메타거든요 아니 모른다고요 23토스고 아우 열받아가지고 그게 줬다는데 빌드 다 해가지고 정보해가지고 전전전 아니 옥냥이는 충분히 그럴만해 아니야 옥냥이 이기고 싶어가지고 근데 졌어 침착률이 영태형이랑 그러면 직박이형을 한번 볼까요? 어 안했나? 그 명경기를? 안했어요 그 명경기 사실 40대 대결 봐야되거든요 아쉽다 아 안했어? 아 내가 스타인이라서 이런건 또 과몰입하게 되네 아 아 만들었습니다 직박이형님 잘해도 내가 못 이길거 같은데 직박이형님 랜덤으로 하시죠? 나 좋잖아 나 옥냥이한테 줬는데 뭘 옥냥이가 잘해 옥냥이가 제일 잘하는거 같아 지금 아 옥냥이 잘하더라 어디서 배우고 배우고 아싸 아싸 욱저버자리 들어갔다 저거 가짜 욱저버 저거 가짜 욱저버야 아싸 가짜 욱저버 아니 뭐 억울하면 빨리 들어와 오셨어야지 뭐 하하하하하 형 누리지렁 어 나 여기 아닌데 영티형 깨려왔네 어 거기 있어야 돼 형 어 나 여기 밑에 밑에 자리 없어 아 누리셨어요 아 아 제가 올라갈게 내가 양보하려고 그래 아 옥냥아 니가 더 좋게봐 옥냥아 니가 좋게봐 내가 올라간데 내려갈게 내가 여기서 볼게 아니 그냥 침착민이 저도 올라갈게요 둘이 여기서 같이 가요 왜그래 형 내려와도 마음이 약해지게 아니 근데 뭐하는거야 지금 경계하는 사람 남을게 아니 어차피 옥냥이나 침착민님은 저기 올라가서 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어디서 봐도 돼 네 하하하하하 아 저 체성 다 노약자들 같네 어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네 네 근데 저기 옥저버는 그게 안보여 그 논이 안보여 아 나 안보여도 됨 나 안보여도 됨 안보여돼? 아 미스터옥 봐 그래도 안보여도 됨 안봐도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자 시작하면 말씀해주세요 어 뭘요? 랜덤존으로 해요? 형님 랜덤하시죠? 랜덤 랜덤? 랜덤 랜덤 가죠 어 한명 쫓가네 랜덤 대 랜덤 형님 형님 후원 말고 로템은 어떠세요? 아 로템은 없다고 다 좋아요 저는 어 그냥 여기서 해야겠다 방 다시 팔까요? 그냥 여기서 할까요? 로템은 없다메 어 로템은 이렇게 다 못들어 한 명이 들어간다고 했어 로템은 그냥 갈게요 랜덤 대 랜덤 좋다 로템이랑 비슷한거 같은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밑에 있었나 이렇게? 로템이 너무 테란이 너무 좋아 테란이 너무 좋아 로템이 여기도 테란이 좋아 테란이 영태형 프로토스 하시고 네 나 랜덤 한다니까? 아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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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랜덤 한번 보여드릴게요 랜덤 랜덤? 아 랜덤 대 랜덤? 어 어 귀한데요? 귀한데요? 어 어 일단 고고 하시죠 그러면 랜덤 대 랜덤 꼴을 못해요 명태형이 종족을 안 골랐어요 아 명태형이 아니고 영태형입니다 영태형 김명태 종족 무작위 아 무작위 걸려야 되는거구나 예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GG 아 귀하네요 교련들 아니 뭐 부르는 다 먹을걸로 불러 마이크 마이크 내려가주세요 아 우리 내려가야되죠 어 네네 심장미님 배고프신가봐요 준비 끝났습니다 아 배는 니가 고프시겠죠 경기 시작합니다 왜이렇게 또 심술이 났어요 근데 해보니까 왜이렇게 손이 떨리니 아니 나 다크템플로 20부대에 20마리 있었단 말이야 왜 안들어갔어요 네? 왜 안들어갔어요 아니 검은소가 너무 많아 아니 산책하고 있구만 딴 날아가가지고 아니 검은소가 많이 없었어요 아니 그 또 체인점 있나 좀 둘러봤죠 체인점 또 하셨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서로 아 서로 동상이몽이었네 나는 입구 막아놓고 일부러 안들어가고 한분은 형은 안들어가고 뽑아놓고 안하시고 그러니까 형은 안들어가더라고 난 일부러 안들어갔거든 예 저도 배려 음 자 5시 저그 풍얼냥 아 저그 할 줄 아실라나요 11시 테라 오드로? 아 즉박이요 어 오드로는 아니고 아 옥냥이 네모가 있네요 옥냥이 네모가 이게 그거구나 예예 제가 보고 옥냥이 네모 옥냥이 네모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좀 크게 보는게 나은거 같애 크게 보고 적게 보고 아 아 아니 저그는 오늘 경기 처음 나왔죠? 어 어 그러네요 저그 처음 나왔어요 저그 처음 나왔어요 반갑네 반갑네 요즘 사기라고 불리는 종족이 저그라고 하거든요 아 공부했네 옥냥이 아니 공부한게 아니라 하하하하하하 아니 저그 사기를 어떻게 하네 옛날엔 퇴사기였거든 아니 저그가 사기라면서요 어 그니까 요새는 저그가 사기에요 아니 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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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공부했네 딱 들켰네 어 잠깐 취소 어 뭐야 왜 진짜 취소했어 뭐가 어 영태형이 스포닝플로 진짜 취소해? 이거 그냥 해처리 가겠다는거 거든요 이거? 아까 노 해처리 쓰리 아니 노 스포닝플로 쓰리 해처리? 네? 오 그 뭔데 이거 지금 스포닝 안가네 스포닝 쓰리 해처리? 쌩 해처리? 그 뭔데 이거 공부했네 영태도 아 공부했네 영태도 공부해갖고 왔네 이거 어 지금 간다고? 아니야 이거 쓰리 해처리 맞나 자 쓰리 해처리 갑니다 앞마당 어 입구 못찾아요 김영태 입구 못찾아요 김영태 선수 아 로템인줄 알았나봐 해처리 부하장이죠 근데 이게 잘한게 지금 입구 멀잖아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요 지금 다해서 잘하는 선택이야 어 선가스? 어 선가스 2의 처리? 어 20시간 공부했어요? 아니 보통 이게 좀 이제 잘하는 분들에서 보면은 아 뮤타를 좀 많이 뽑거나 럴커 뭐 오린빌드 이런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그냥 스포닝폴 짓는걸 까먹은게 아닐까 아니면 옛날에 가스 짓고 취소하고 일꾼 하나 더 누르는거를 스포닝폴로 한건가요 지금? 어 그런거 같아요 그런거 같아요 지금 아 이제 짓네요 용훈아 나도 APM 저정도 나왔니? 100? 형은 좀 더 폼이 올라 한 5분 뒤에 나왔어요 100이 아 아 5분 뒤에 좀 바빠질 때 형은 천천히 올라가는 스타일이던데 한 100이만 적용 용훈은 40대면서부터 막혔나보다 냉동이 점점 풀리면서 해동 후 100 넘어갔어요 해동 거기는 원가스 보조를 하면서 아카데미 이 빌드도 특이하네요 원가스 아카데미 어 처음보는 빌드에요 저도 처음봐요 이거 원가스 아카데미 자 저그... 바로 레어 올라가나요? 이거 바로 레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거 바로 아니 바로 메딕 뽑으시려고 그러죠 테란에 아카데미가 있지 맞아 스팀펜 그리고 지금 가스량 조절하고 있어요 김형태 왜요? 2개가 아 2마리만 채취합니다 일벌레를 가스량 일부러 조절 이거 빌드 깎았어요 지금 뭐 나와요 큰 겁니다 지금 해처리를 하나 더 왔어야 돼 갈거면 가스량 조절 야 직박이형 최적화 해왔네 가스 한 개를 캐면서 그 바이온닉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거 이건 진짜 등박한 것 같은데 가스를 한 분 한 발이 밖에 안 캐시네 야 이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를 현규량 조절을 성공하면서 배기량 조절을 두 단수 하고 있습니다 와 가동이 공부 빡세게 해왔네 이거 뭐죠 근데 레어 한 개? 뭐 한거지? 이거 레어 안가고 가스 배기량 조절만 해요 둘 다 야 이거 해클리 같은가? 어 챔버? 햄버? 햄버? 어? 햄버에요? 햄버는 왜 가는거죠? 미치저그? 스포닝풀만 빼고 질거 있어요 햄버 그래요 스포닝풀만 빼고? 스포닝풀 아래 있어요 아 있어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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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 약간 밑으로 끝까지 내려보세요 맨 아래 있어요 햄처리 아래 스포닝풀 아래 있어요 맨 아래 아아아아아아 여기여기여기 스모트 아파요 여깄네 미친 뭐이씨 자 이거 업 업해가지고 땡히드라 하려면 여깄네 땡히드라 하려면 그래도 햄처리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너무 느려서 땡히드라거든요 이거 지금 그럼 이거 메딕 하나에 요거에 작살라겠네 땡히드라 끝난 잠깐만 직방경도 말이 너무 적긴 하다 나갈라다 말고 챔버를 빨리 지으면은 저글링 방업을 해서 하는데 어 이거는 모르겠네요 잠깐 근데 이거 뮤탈을 가겠다는거 같은데 챔버는 왜 지은거죠 그러면? 챔버가 저글링밥에서 미친 저글링을 하고 있어요 저글링 울트라 쓰는거 되게 쉬운거 그러면 저글링 뮤탈 저글링으로 가겠다는거냐 이게 아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이 왔다갔다 하죠 이게 지금 선수 시야에요? 네 파란색이 선수 시야 빨간색이 직각형 시야 아 선수 시야가 없었구나 이게 지금 일꾼이 일꾼이 지금 꽉 찼어야돼 저기 멀티에 앞마당에 나는 고정 고정했겠다 가난하게 하면서 뭔가 하겠다는거에요 지금 김형태 선수 어 돈이 지금 스파이 올라가요 스파이 올라가요 스파이요 스파이 올라갔어요 스파이 올라갔고 앞마당 자 뮤링입니다 박스 많이 모아야될텐데 저 오버로드 저기다 박아놨지 보호 어디다 멀티 테란은 멀티 선수 보호 테란 멀티 들어갔구요 어 직박형 태클을 잘 올렸는데 그냥 가면 이기는데 안가 왜냐면 갈 수가 없죠 공업 공업도 하고 계시거든요 마린 앞마당 정찰이 안되서 뭐가 있을지 몰라서 어 테란 저거는 배를 좀 잘 쬐죠 그러면 마린 공업되면은 뉴탈 녹는데 공업도 하고 형형이 안 incl 응 재밌다 너무 재밌네요 식박형 이길거 같은데 스팀팩 이거 딱 쓰면 라이카를 뽑아야지 안걸으면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세개 아유 이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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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해요 어허어 여길말이 이거 서구 세계로 이것 세계만 막는다 세계만 막는데 세계만 막는데 세계만성돼있을 것 같긴 한데 바로 눌러야돼 바로 눌러야돼 바로 안 눌러야돼 아! 빨리 눌러야 돼요! 아! 느려요? 아! 빨리! 쭈꼬미 자!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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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드론! 어! 왜? 왜? 갑자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시간 줍니다! 시간 줍니다! 아! 이러면 시간 주는데요? 아! 이거 완성될 것 같은데요? 쭈꼬미! 쭈꼬미! 아! 시간 줬어요! 아! 시간 줬어요! 쭈꼬미! 아! 시간 줬어요! 쭈꼬미! 그래도 하나는 깨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 야! 드랍 10 대비! 드랍 10 대비! 체력 8! 9! 아! 역시 유리 무한! 꽃발 저금! 뮤탈 찍혔네! 스포어도 지었네요? 드론을 직계 해가지고 소모시켰어요! 맞아요! 드론을 6개 잡은 효과에요! 드론을 잡은 효과! 여러분 이제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그 이제 덩치 큰 애들 못 나갑니다! 왜죠? 아! 작은 거 뽑으면 되죠! 작은 거 뽑으면 되죠! 일부러! 일부러! 여기는 날라다니는 애들만 뽑겠다! 쭈꼬미! 아! 지금 재미 못 보겠는데요! 뮤탈로! 아! 세국저그! 좋아요! 저 할 때도 이렇게 좀 기상천외 했나요? 엄청났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플레이인지 하는 그게 나오는데? 그림은 잘한다! 터렛도 뽑히네! 타이밍 맞춰서 나아갔어요! 지금 마린메딕 다 업그레이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 회복을 다 해버렸다! 피쳐네 스포터가 좋았다! 한상적인 뮤탈 컨트롤을 준비해왔다면? 어! 뮤탈 오버로드랑 같이 있거든요! 이거 오버로드랑... 진짜 안어울려! 풍원령과 뮤탈 두 단어가 너무 안어울려! 풍탈 풍탈! 내가 들어본 단어 조합 중에 제일 안어울리는 조합이야! 풍탈리스크 가나요? 풍탈리스크 갑니다! 진짜 기대 안된다! 11마리 만들어서 오버로드랑 찍어서 이거 어디서 유튜브 봤거든요? 자 앞에 저글링 풍탈리스크... 봤네! 공부했네! 아니 영태형이 유튜브 봤다고요 너도 봤단 얘기잖아 오탈리스크가 니가 유튜브에서 봤으니까 알지 오탈리스크 한 부대 만들었는데요? 가나요? 한 부대 넣으면 컨트롤 안될텐데 아! 아! 헌납! 어! 저글링! 저글링! 야! 바로 헌납! 어!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지나갔어! 오징어게임 승자! 오징어게임 우승자 유리다리 건넜어요! 나가요! 건넜어요 건넜어요! 마린다리 건넜어요! 건넜고 어 여기서 공업 됐죠 지금 공 끝났죠? 자 매직박스 선수 SK테란이에요? SK테란? 피는 62까지 잡고 아까 잡았으면 됐는데 공량이 준비해왔네 SK테란은 어떻게 알아? 야 왜 SK테란은? 아이고! 아니 이게 SK테란 풍탈리스크! 풍탈리스크 가야죠? 쭈꼬아미 일렬로 가죠? 메딕따로 가고? 아 메딕따로 가요 유철이 많아요? 2차정벌 실패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도망가고 쭈꼬아미 보통 선수들 보면 안보이는 언덕같은 곳에서 빼먹던데? 이거 오바로드랑 부대지정했어요 지금 뭉쳤거든요? 어? 진짜? 어떻게 알아? 뭉쳤다가 다시 풀어서 이거 지금 왔다갔다 짤짤이 하겠다는건데 오! 공량이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일도는 놀죠? 뚜누럭 보이잖아요? 뚜누럭뚜탈이 뭉쳤.. 뚜둥 뭉쳤잖아요? 보세요! 오바로드랑 부대지정한걸 어떻게 알아? 난 안보이는데 쭈꼬아미 자 갑니다! 푸탈리스쿨 가나요? 푸탈리스쿨 가나요? 푸탈리스쿨 가나요? 푸탈리스쿨 가나요? 아 12마리요 아 12마리인가요? 이거 안보이는데? 12마리입니다 자 갑니다 꽉 채웠어 푸실수있죠? 오오오오 풍탈 이거 생붕하네요 이건데요? 야아 아 마린 여기 스플링 딱딱 야아 아 피하죠 아 피하죠 아 피하죠 근데 피가 없어가지고 잡을수 있는데 마린 오오오오오오오 아 좋아요 풍탈리스크 아 피하고 아 같이 죽어 어 그러면은 많이 좋아 무탈 3마리 잡혔어요 그리고 저거 확장해요 6시 쭈꾸아미 러실때 확장하기 쭈꾸아미 어어 쭈꾸아미 마린 걸리죠 마린 걸리죠 위로가지 위로가지 아 위로가지 위로가지 아 위로가 위로가 아 썸빼킹 마린 꼈어요 마린 꼈어요 마린 꼈어요 마린은 내려가고 쭈꾸아미 쭈꾸아미 털렛인데 털렛 깨면 되거든요 털렛 깨면 되거든요 아 고쳐주나요 고쳐주나요 야 여기서 농성 야 여기서 농성해버리네 가만히 있는데 마린이 안올라와요 마린은 지금 가고있어요 공격 아 마린은 가고 에라 모르겠다잉 출발한 매직빵 이거 근데 모르겠어요 뚫릴거같아요 아 뚫릴까 이 안에도 히드라랑 저 무탈리스크 있거든요 아 여기 신경 못쓰네 본진올까봐 본진은 이미 지금 배틀 뽑혀져있는거고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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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탈리 도망가 아 잡혔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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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팩 막아야돼 무탈리스크 붕탈리스크 뭐하라 붕탈리스크 아아 아 아 라카 라카 아아 점사 점사 아니 뭐해요 여기 안싸우고 아 아 이 노는 인구를 부양하자니 힘듭니다 저기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그림 많거든요 예 일벌레만 직사기에 일하고 전투명력이 일을 안해요 잠깐만요 본진 럴커 본진 럴커요? 본진 럴커 일곱마리 어어 어디에 여섯이 확장있고 아 여기 일곱마리 근데 지금 멀티가 날아가서 어디에 있다 이거 막으면 근데 막으면 자 럴커 태어났구요 럴커 태어났고 모르거든요 본진 지금 이렇게 있는지 언덕 지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컴퓨터 AI 저그 아 띄엄띄엄 오 사이언스 배스 진짜 컴퓨터 가는거 같애 럴커 아까 박는게 따로따로 막 컴퓨터 가는거 같애 자 배스를 왔는데 이거 놀랄 수 있어요 어 업테란 업테란 1,1 업테란 쭈 아 공업 아 이네데이션도 이거 놀랄 수 있어요 럴커 어 놀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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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럴커양 왜 이렇게 많지 놀랐다고 하긴 겁이 없는 선수인거에요 쭈구아미인데 근데 후속 병력이 오고있어요 이거 못맞거든요 수속 병력이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메딕이 너무 없잖아 메딕만 어떻게 잘 찍어 누르면 감당 못하죠 새 출발해야되요 다시 불알 두쪽으로 살아넘마이셔 자 그리고 멀씨는 없어 정신이 없어 애초에 시작할때도 불알 두쪽이었는데 뭐 과연 여기서 영태형도 지지를 치고 나간척을 할 것인가 불알 두쪽 자고 아 가스 날라가요 아 아 연탄부터 안잡아요 여유여유 여유 어 병력 여유 어 이거 축구아미인데요 어 여유 딴거부터 때리는 여유 어 축구아미 어 어어어어 야 이게 가스가 신의 한수네 디펜시브 매트릭스 뭐 이런거 없어 이러면 테란후족 있긴 있는데 저그도 6시 돌리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좀 힘들지 아 근데 시작이 달라요 여기는 체인점이 완전 전국으로 따져도 매출 1위급으로 지금 되고있고 이쪽 체인점은 이 정도 느낌이었나요 멀티 돌리고 그곳 으 MANDY 어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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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쭈꼬미 야아 게르만족 대이동 시작됐습니다 아 안돼요 아 구석탱이 아 구석탱이 안죽죠 막았지만 자원이 2000 넘어갔습니다 자원 2000 넘어갔어요 네 자 이제 멀티 믿고 리 멀티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물은 다 살아있습니다 건물 리제로 저그 그 와중에 하이브하고 퀸즈넨스 다 갔어요 그 놀라운 사실 지금 오버로드에 해처리가 가려져서 저걸로 못 못 뽑아요 그니까 저 해처리가 일단 사실 까먹었어요 제가 보기에 아 본인이 클릭을 못한다? 예 드론이 지금 누르면 되는데 요거 보세요 드론을 지금 못 누르거든요 아 아 이제 봤네요 아 역시 드론 3마리 저는 개인적으로 풍얼량 선수 이런식으로 할거였으면 그냥 건방 떨지 말고 주종 하시지 왜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플레이가 좀 아쉽네요 경기력이 어 멀티 다시 까요 랜덤을 했다는거에서 저는 믿는 구슬이 있으신줄 알았는데 어 아 근데 직박이 형이 딱 잘 갖춰져있네 아 그러네 지금 아 근데 여기는 새가 아우 막 빨간색으로 거득 찼다 예 그득그득합니다 매출일이야 정국 매출일이 말이 너무 많은데요 오 SCB가 이만큼 있어도 이겨요 드글드글해 하하하하 메딕이 필요가 없을거 같아요 거의 테란기지는 기생수가 필요할정도로 너무 많아요 맞아 환경이 거의 오염될거 같아 멀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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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수 기생수 필요하다 기생수 필요해 지우개 아 지우개 아 지우개 아 지우개 퍼포먼스 퍼포먼스에요 아 흐흐 나왔습니다 흐흐 아 흐흐 흐흐 안나가요 안나가요 아 나갔어 와 추앙까지 낚시로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안나가고 지금 게임에서 나가 아 안나갔어요? 킬드로 아 채팅으로 채팅으로 아아 저그는 기질을 띄울 수가 없거든요 아아 나갔어요 망했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어 나는 근데 속았어 참고로 난 속았어 난 어 난 어 결국 나갔어요 이랬는데 너무 불전이네요 그래서 나 왜 안 끝나나 이랬지 어 잘하시네요 아 근데 동이 너무 많이 쌓이잖아 나쁘지 않네요 프로토스만 할만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로토스면은 다시 해 어 다시 한번 해요 비등기 아 다시 해 한번 해요 아 근데 재밌겠다 프로토스 다시 해 말을 하지 말든가 말을 하지 말든가 아 근데 쉐리 형님 한번 또 늦게 오셨으니까 한번 매치 한번 더 쓰는 것도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래요? 손이 떨려가지고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대로 끝내면 좀 약간 아쉽지 않나요? 왜 나만 두판 해 저는 세판 했어요 아니면 그거 아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팀플 같은 것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팀플은 괜찮겠다 팀플 팀플 비슷할까? 3대4 아 근데 깜트리 누가 해 팀플이 보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과몰입하기는 1대1이 제일 재밌긴 해 뭐 헌터 이런데서 3대4 이거 3대4 하면 이게 한 명 끝난 사람 지켜보고 있어야 돼서 아니면 유즈맵 같은 것도 괜찮고 아 유즈맵 생컨 받아놨는데 생컨 할까요? 생컨? 생컨? 생컨 좋다 생컨 좋다 생컨 좋다 쪼꼬라미 생산하는 사람 누구로 할까요? 컨트롤은 종수형이랑 갑복이형이랑 하고 생산을 못하는 사람은 난 구경 형 7인 입구맞기도 있대 7인 입구맞기도 있대 7인 입구맞기도 있대 7인 입구맞기? 그거 뭐야? 그거 어깨 나 할래 나도 안해봤어 7인 컨트롤 있지 않아? 그거 한번 해보자 의리게임? 의리게임 있지 않아? 7인 의리게임? 어 재밌겠다 의리? 그 탱크... 입구맞으면서 입구맞으면서 그거 유즈맵 아니야? 유즈맵이에요 7인 입구맞 그게 아직도 있어? 20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어 요새도 아직 벗기기 있어요 아아... 벗기기 벗기기 벗기가 가네요 그게 뭐였더라 그거 화면에다가 뭐 하는거였나? 화면 배경화면이 나였나? 음... 그런게 아닐까 어떤 형식이었지? 풍울령... 풍울령 벗기기 한번 하죠 어떻게 하는거요? 아 뭘 해 빨리 다 좋아 지금 만드는... 뭘로 할까요? 그러면 생선과 컨트롤을 할까요? 아니면은 한번도 안 붙어본 사람하고 붙어보기 한번도 안 붙어본 사람 전 다 좋아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랑 팀 하고 싶은 사람 입구맞기 혹시 있나요? 맵 7인 입나? 7인 입구맞기? 네 그 맵 혹시 갖고 계신 분 되게 어려운데? 너무 어려울걸? 그거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공략이 있어야 돼 그거 그럼 한번만 해봐 한번만 그런거 공부해야돼 맘만 보게 7인 입구맞기 맘만 살짝 보자 맘만 봐봐 처음에 몇 판은 가능한데 다음엔 뭐... 순서대로 막아야되가지고 역시 맵 혹시 있으신 분은 여러분 6인 입구맞기였어요 아 7인 입구맞기는 없어요? 제가 지금 검색을 했는데 입구를 쳤더니 6인 입구맞기였어요 7인도 7인도 있어요? 7인도 있어요? 7인도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번엔 제가 이거 만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만들면 저희 따라갈게요 어떤 느낌인지 노래 맞추기는 뭐야? 노래 맞추기 노래 맞추기 저번에 해봤는데 실제로 그냥 그거에요 그.. 저기 뭐야 노래가 나오는 그 맞추기 제목 그냥 리웨 하는데 바로 맞추더라고 거의 없어가지고 듣기도 전에 맞추더라고 그건 스타가 아니고 그냥 다른 게임이에요 그냥 노래가 나오고 그냥 정답 맞추면 돼 사은행 잡봉기형이 만들면은 말씀을 주면 따라갈게요 종수 형님이 저 따라서 들어왔시면은 종수 형 따라서 오시면 될 거 같아요 오케이 아 근데 하드.. 하드는 아이돌네 하드.. 아... 이거 로마리 없나요 쉽지 않는데 뭐 그냥 마도라지 입고 막 이거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냥 건물 주니서 막으면요 이렇게 베도라이투정해서 만든 거에요 한명 더 여기 그래도 다들 대한민국에서 게임 손꼽히게 잘하시는 분들이들 하트 해볼까? 가능하죠 하트 하트 해볼까? 여기가 잘해요? 이거 되게 공략 필요한데 진짜 어떻게 하는거야? 처음 해보는데 유닛 조정에서 그냥 들어오는 애들 죽이면 됨? 주어진 유닛으로 들어오는걸 다 막아야돼 주어진 유닛으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막으세요 스피드 빠르게 알려주시면 저 할수있어요? 나 2개? 저 메딕 나 시즌 모드한다 야 벌써와 벌써와 메딕으로 막아줘야돼 뒤에 있어요 강대로 강대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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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이 메딕이 빨간 빅 메딕 공격 메딕 나는 드라군 점사중 야 메딕 우리편이냐? 메딕 우리편이냐? 메딕 때리지마 야아 쉬운데? 나 메딕 나 메딕 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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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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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돼 이거 무빙해야돼 무빙 아 쉽네 어 오오오 아 하늘의 왕자 럴커 야야야야야야야 골리아 살려 골리아 살려 죽었다 여기 스컬즈가 그냥 죽어버리면 스컬즈가 그냥 죽어버리면 스컬즈 누구야 고스트가 락다운을 했어야 됐네 락다운이 있었는데 락다운 락다운이 있었는데 락다운 누구지? 락다운 탓하지마 탓한다 뭔소리야 나 스컬즈가 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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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 있었어? 아 좀 이렇게 하는거 아닌데 자 다음판 어떻게 해 들어가 할만하네요 할만하네요 파트가 아닌데 이 정도만 노말정돈데 아 별거 아냐 별거 아냐 노말은 목숨 있는거 아니에요? 그쵸? 직박이용 코스트 아 그게 뭐야 침척님 그것도 기릿수부터 알려내셨네 채팅에 올라와가지고 뭐야? 직박이용 다음에 락다운 누르세요 에? 락다운이 L인데? 아 네 아 뭐야 그게 잘 뭔지 몰라가지고 아 아까랑 똑같은거 지뢰박을까? 지뢰박으면 안돼 제가 뒤에꺼 때릴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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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좋아 형 좋아 형 아 근데 한번 해보셨다 다들 좋아 형 아 아 쉽다 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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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다가 죽었어 럴카 앞에다가 죽었어 럴카 앞에있지마세요 죽어요 럴카 앞에 비켜 이렇게 안급해도 돼 그냥 맞았어 그냥 맞았어 그냥 맞았어 럴카 앞에 있으면 안돼 컨트롤 한거 컨트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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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호들갑노 호들갑노 좋아좋아좋아 쉽다 이지 이지 배틀크루도만 주신 없네 자 이거 일렬로 내가 먼저 받아냅니다 대기하세요 다음 아 자 나 온다 락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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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위에 그 다음에 밑에 순서대로 순서대로 나 아퍼 나 아퍼 나 죽어간다 나 마무리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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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쉬워쉬워쉬워 락다운이 안큰하네 다음 뭘까 이렇게 쉬운걸 왜 아까 못했어 락다운 락다운 락다운이 안걸려 그러면 하지마 홀드홀드 좋아좋아 메디콜드 메디콜드 메딕 누구야 잘했다 드라운 뒤로 메딕 못들어와 들어왔어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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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드라운 죽으면 안돼 드라운 죽으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나 베스트 디펜시브 있어 포케랑 포케랑 나 히드라 내가 먼저 걸었어 때려 때려 가디언 가디언 어떻게 가디언 가 할루시네 할루시 할루시였어 너무 쉬운데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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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피드백이 뭔데 이게 피드백이 뭐야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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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마인 아니야 마인 이리로 뒤로 마인 마인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위로 오케이 다크 다크 오케이 발키리 발키리 가만있어 나가 나가 스플래스로 잡으면 돼 망했다 아니 이게 에퍼리 몸빵하고 발키리가 이거 발키리 몸빵하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하는거 아닌데 정재인 우리가 언제인데 어디갔어 이긴거 아니야 개최했네 저러 갔어 야마토로 커세어를 조져야 된대 어 제가 야마토로 커세어 하나 잡았어요 그거 다 알고 있었지 야마토 썼는데 발키리가 팜 발키리 누구야 발키리 발키리 누가 뭉치로 했어 발키리가 뒤로 말하자면 안되는데 아니 말하지마 이거 점수가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그죠 점수가 중요한거 아니죠 발키리가 중요했네 발키리 하시는 분들 잘하셨으면 발키리 누구였죠 참고만 할게요 아요 쉐리형님? 아 잘좀 하시지 아 잘하시지 아 괜찮으니 쉐리형님 잘했으면 클리어 했는데 아 그래서 4천명이였는데 자자자 한 번만 더 만들게 차려서 뭐합니까 범인 노말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노말로 없나? 옹냥이님 열심히 안하시는거 아니에요? APM이 80밖에 안나왔는데 미친거 아냐? APM이 어떻게 80밖에 안나 80이면 아예 안 움직이고 그냥 옹냥이 지워될때면 APM 100넘더리만 형님들이랑 하니까 제대로 안하네 옹냥이가 오늘 이거는 공부를 안해왔어 엘버틴만 누르면 되는데 어쩐지 이 꼬맞기는 하기 싫어하더라 공부 안해와가지고 심장맨님 침착맨님 예예 66이세요 옹냥이가 몇이였죠? 옹냥이가 몇이였죠? 아 제가 제가 더 낫나요? 아 내가 왜 더 낫지? 그 버그가 아니에요? 자 이제 진짜 지금부터 범인 찾읍시다 범인 찾기 있어요? 범인 찾기 있어요? 나도 찾고 나도 찾고 아 이거 팀게임인데 누군가 희생해야되는게 있고 하는건데 찾지마 찾지마 근데 이게 누가 못해서 끝났다기보다는 다같이 못해서 찾지마요 찾지마 어? 나 이제 마린이네 어쩌지 좀 쉽다 미쳤다 아 좋다 미쳤다 마인 마인 누구야? 마인 마인 뭐야? 마인 초록색 이거 일부러 그랬어 초록색 옹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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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거야 옹냥이 일부러 아 뭐하는거야 아 뭐라했다고 바로 그냥 트롤해버리네 와 야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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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임배야? 소임배야? 뭐라고 했다고 개못하는구나 나도 내꺼 적을께 침착맨님 예 17 나오셨어요? 아니 근데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그거 세워놓으면 그냥 끝나고 나와요 화면에 나와요? 아 그 그걸 왜 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그거 왜 봐요 아 힘들지만 잘 인지겨라 아니 세븐틴 멋져서 얘기해 아 뭐 전 저는 뭐 볼 줄 몰라서 안 보는 줄 압니까? 저도 봅니다 그러면 아 한번 보세요 네 저도 볼 거예요 APM 다들 APM 올리세요 그러면 올려요 예 이해하고 올려요 저도 열심히 하세요 범인 찾죠 이거? 범인 찾어 열심히 해요 어 자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오 나 마린이야 시 나 왜 골스트야 싫은데 힝크 왜 시즈 모드 지금 개발됐어 시즌 모드 지금 개발됐어 지금 개발됐어 뒤를 쏠 때 뒤에를 뒤에 드라곤을 쏘라고 뒤에 나가고 있어요 뒤에 드라곤을 샀어 에디콜드 너무 잘했어요 근데 APM 할게 없어요 지금 지금 할게 없어요 저도 89밖에 안 돼요 10개 스쿱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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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나 갑복이 지 혼자 살아가지고 아 너무 쉽죠 이거는? 너무 쉽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쉬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아 형님 좋습니다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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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왔어 안왔어 개패 개패 쟤가 범인 얘가 범인 얘가 범인 얘가 범인 이게 페트롤이 더 빨리 쏘지? 자 이거 골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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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다운 빨리 락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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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 누구야? 나 할거였어 고스트 누구야 고스트 고스트 누구였어 방금 고스트 누구야? 고스트 나 봤어 고스트 누구야? 고스트 나 봤어 나 고스트 봤어 누군데 누군데? 무슨색이야? 옥냥이 옥냥이 공부 좀 해오지 그랬어 진배 아니야? 네? 주황색이라는데 주황색? 주황색? 진배? 진배잖아 미친거 아니야? APM 뭐야 그리고 저거 맞아요? 진짜 아닌데? 옥냥아 네 APM 549 뭐야? 너무 헛손질 많은거 아니야? 저거 하느라고 못 썼네 아니 549는 너무 뻥이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얘 이거 APM 올리느라고 지금 딴거 안했네 아니 미탈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렸어 아 549만큼 잘했네 월드 스톡월드 스톡월드 한 번 더 침착맨님 210일 나왔네요 저 열심히 했죠 저는 침착맨님 침착맨님 네 전체 점수 2775 꼴찌입니다 아니 이거는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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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글러 뭐 나오는 아니 유닛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뭐 아니 그래도 잘해야죠 점수도 잘하고 APM도 잘해야죠 알았어 옥냥님 알았어 그럼 1등은 컴퓨터가 제일 잘하네? 컴퓨터가 1등은 12325점이니까 컴퓨터하고 다 쳐다보니까 침착맨 못하는데 자기도 열심히 하는거지 뭐 원래 항상 이렇게 노는거죠? 예? 네 항상 이렇게 노는거죠? 예 그러니까 좀 원래는 이렇게 까진 않았는데 아 그니까 누가 자꾸 야 경건아 내일 모레면 너 40이야 종수랑 경건아 힘들면 관전자로 가있어 관전자로 아니 원래 이러진 않는데 아 너무 야 니 40이다 야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우 진짜 유치해 정말 진짜 아니 이거 자 잠깐만 형님들 자 이제 진짜 잘합시다 이번에는 자기가 못한거 알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고 아 이제 깹시라 이번에는 진짜 범인 한번 찾아봅시다 아 이제 진.. 진지하게 진짜 집중 진짜 조져지는거 진짜 조져지는거에요 진짜 APM 신경쓰지 말고 최선을 풀려야 진짜 점수 이런거 없이 집중합시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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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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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식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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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 락다운부터 조심해야 돼 락다운만 조심하면 락다운 잘해야돼 락다운 잘해야돼 락다운 잘해야돼 어 메딕 다리좋아요 어 락다운좋아요 하지마 하지마 나 죽었다 생각하셔야돼 이거 이상한짓 하시면 이거 진짜 딱 걸리면 저거 그래 진짜 걸리기만 해 이거 저희 열심히 하는겁니다 저희 마지막에 박은거 누구야 락다운 저거 퍼포먼스 괜찮아 앞에다가 박습니다 앞에다 박죠 앞에다 박죠 하이없에 조심하세요 럴커한테 찔림 좋아요 좋아요 럴커도 컨트롤 해주면 럴커 혼자 다해 럴커 혼자 다하니까 어택하고 클릭해줘야 돼 쏙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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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편하게 했죠 이거? 바로와요 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 쉽다 쉽다 이거 너무 쉽다 오우 회생 누구야?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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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이즈 락다운 잘해줘야 돼 락다운 락다운 잘해줘야 돼 락다운 어휴 이형 웃어 아 왜 얘기하지 마 왜 안오지? 락다운 락다운 스카토 스카토 삼사온 락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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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ved 락다운 안 된거 아까 안된거부터x2 오케이 스카토 미케헌 락다운 락다운 스카토 스카토 스카토위 봐 약간 사소한 이슈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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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이 막아져 써야돼 무빙해야된다 이거 어 블라인드 블라인드 어 쏙쏙 메딕 누구야 왜 블라인드가 고쳐줘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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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퀸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 조심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 앞에꺼 부터 앞에꺼 부터 앞에꺼 부터 어? 어? 아 누구야 아 유치해 정말 제가 재밌으라고 너무 쉬운거 같아서 퍼포먼스 퍼포먼스 한번쯤 해도 돼야지 이런거는 오이 마이 마이 다크다크 다크 있어 다크 있어 다크있어 다크여기 다크여기 온다 온다 하나 하나 어스바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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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리 뒤로 발키리 뒤로 발키리 고 발키리 고 발키리가 잡아줘야돼 이거 발키리가 무탈 이거 잡았어 잡았어 쭉쭉쭉쭉쭉쭉쭉쭉 다음거 몰라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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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우리 쪽에다 이거 써 이거 못어라 못어라 아니 여기 했으면 안되지 발키리 자라면 막을수있어 자라면 나 플레이그 similarities 어 나 플레이그 Voor 한 번 더 Old 폼 다습 폼 한 번 더 해야되는데 폴 이러면 우리쪽에 한 번 더 뿌리기 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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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아 나와있어 폴 나 구름 구름 폴 구름 안쪽으로 지금 폴 구름 안쪽으로 가자 폴 한 번 더 뿌려야돼 폴 아 나 나 75 폴 만원 없음 폴 야 탱크 강제 어떻게 해서 폴 그거 폴 시즈모드로 스플래시로 폴 아니 이거 풀리면 탱크 죽는거 아냐 그냥? 폴 아니 바로 앞에서 세우면 안 돼 폴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공격해 폴 아 풀린다 풀린다 폴 어 풀린다 폴 합체하자 합체 폴 합체 야 폴 합체하자 폴 안돼 안돼 폴 foreign 폴 폴 알다 폴 아직 안 끝났어 폴 디파일러가 아니야 폴 디파일러 누구에요 솔직히 말해요 폴 신에게는 폴 아직 한 기의 디파일러가 있사옵니다 폴 너구나 폴 너구나 폴 너구나 폴 나 나갈 때까지 기대할게 폴 에너지 충전한 다음에 폴 피 뿌릴게 폴 근데 그러면 안 죽어요 피는 폴 핌플료를 할수로 폴 체력 1이 남아요 폴 그럼 딴 사람 도망가 있지 폴 그 사이에 폴 이미 나갔는데 폴 혼틈 나가있지 딴 데 아 그거 말해주지 어 아 난 그거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일 남고 안 죽었다 빨리 일어나 그럼 침찬미야 여기 있어 우리는 갈 테니까 에이 트롤들하고 일 못 당었다 어? 침찬미야 여기 있어 우린 갈 테니까 아 잘했는데 아쉽다 꽤 많이 간다 스톰을 너무 빨리 썼어 너무 많이 썼나 아쉽다 2부 갈까요 그러면? 그 덕몽어스로 가볼까? 진짜 범인찾기? 어 점수 1등 나 점수 1등 압도적 상맨님 꼴찌네요 APM 상 여기까지